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혜자 시리즈 연재 소설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하루 만에 쓴 초고입니다. 쓰다 보면 저도 잘 쓰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날을 위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쓰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소설을 낭독하는 일은 소설 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쓴 소설을 낭독하는 일은 부끄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는 까닭은 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는 필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황 회장님 꼭 잊지 마세요. 내일 건전지 사오는 거요. 안 여사가 황 회장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귀가 어두운 술주정뱅이 단편을 둔 안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 컸다. 황 회장은 대답 대신 씩 웃었다. 내가 기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 없는 미소였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가 종이에 써줄게요. 안 여사는 혜자에게 종이와 볼펜이 있는지를 물었다. 메모할 일이 있으면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그녀가 종이와 볼펜을 가져올 일은 없다. 정자 기둥에 시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그녀였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아주 낡은 시계였다. 날씨가 쌀쌀해지자 새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줄었다. 오늘은 딱 네 명뿐이다. 안 여사와 혜자, 황 회장, 또 얼굴만 알고 지내는 89세된 할아버지. 정자를 떠나며 혜자가 말했다. 제가 끼워놓겠습니다. 올해 92세된 황 회장은 갑부로 소문이 났다. 숲에 올 때 황 회장은 그냥 오는 법이 없다. 배낭에 간식을 넣어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벌써 여러 해 되었다. 그렇다. 갑부라면 뭔가 달라야 한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는 것이 황 회장을 돋보이게 한다. 사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 맨 꼭대기에서 황 회장은 살고 있다. 병원과 은행, 마트와 게임방, 태권도, 영어학원이 입주해 있는 빌딩 건물주인 그를 사람들은 황 회장이라고 불렀다. 매달 나오는 월세만 해도 몇 천만 원은 족히 넘었다. 건강과 부를 가졌지만 황 회장에게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있었다. 6년 전에 아내를 천국으로 보냈다. 아내의 빈자리는 자식도 반려동물도 돈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공백이었다. 다 갖춘 황 회장은 아내를 먼저 보낸 것이 그렇게 쓸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 회장의 결핍은 아내가 없다는 거지.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숲으로 올라온 황 회장은 운동기구를 이용해 다리와 어깨와 팔 근육을 풀었다. 배드민턴 장으로 내려오면 운이 좋은 날은 시인을 만나 공차기를 하고 이어서 배드민턴을 쳤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는 황 회장만의 루틴이었다. 황 회장에게는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었다. 청년 시절부터 직원을 고용해 무슨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성공적이었다. 배추장사,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여 큰 돈을 벌었다. 황 회장은 서울로 입성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였다. 강남을 눈여겨보았던 그는 아내를 앉혀놓고 의논을 했다. 아이들 교육은 연희동이 제일 낫지요 라고 아내가 말했다. 황 회장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의 말을 늘 존중했다. 아내는 황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소울메이트였으므로 뭐니뭐니 해도 강남이 최고인데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남에서 집 세 채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살고 있는 연희동 중간쯤에 집 한 채를 겨우 지었다. 막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연희동은 요지부동이었고 강남은 미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고 뛰는 강남 땅값을 망연자실 지켜보기만 했다. 새벽에 동네를 돌아보며 물색한 곳이 이 동네였다. 황 회장은 이 동네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다. 이곳도 최근 개발 붐이 일어나 황 회장은 30년 만에 갑부의 반열에 올랐다. 부지런함과 꾸준함, 규칙적인 운동과 따뜻한 마음이 황 회장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어기고 강남에 집 세 채를 샀더라면 어땠을까? 그건 말하지 않아도 테이란노의 빌딩으로 둔갑해 있을 것이다. 그냥 아쉬운 것이지 다른 생각은 안 합니다. 노용만큼 흉한 것은 없죠? 라고 황 회장은 말했다. 혜자는 건전지를 사서 시계에 끼워놓았다. 시계는 다시 살아났다. 쬐각쬐각 잘도 움직였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혜자는 시계 말고도 본 경험이 있다. 교우 박마리아의 종부성사에 혜자도 참석했다. 반 모임에 나가지 않는 그녀는 교우들을 잘 몰랐다. 그날은 참석자가 없으니 꼭 와달라는 반장의 부탁으로 아침에 수녀와 신부를 따라 마리아의 집에 갔다. 84세의 박마리아는 소파에 납작하게 누워있었다. 붙어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다. 수분이 다 빠져나간 마리아는 섬뜩할 정도로 무서웠다. 나이 들어 세잔한 병마가 거쳐가지 않은 모습을 한 마리아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소리는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과 멀리서 달려온 막내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우들은 수녀의 반주로 찬송가를 불렀다. 죽음이 눈가에까지 고요히 당도해 있었다. 죽음 직전에 고요한 평화가 마리아의 누워있는 깡마른 몸에 머물러 있었다. 물만 겨우 섭취할 수 있는 상태였다. 혜자는 문득 마리아의 입 언저리에서 엷은 미소를 보았다. 아무도 느끼지 못한 그 순간을 오직 혜자만 느꼈으리라. 태어날 때는 울며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미소 지으며 죽는구나 했다. 마리아는 어딘가에 삶을 몽땅 잃어버리고 지금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소파에 누워있었다. 이승을 하직하기 직전에 무소유의 모습이었다.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신부가 마리아의 이마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때 마리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신부는 눈물을 닦아주고 나서 마리아의 눈을 감겼다. 신부는 낮게 허리를 굽혀 입을 마리아의 귀에 갖다대고 속삭였다. 신부의 목소리는 혜자에게까지 닿지 않았으나 안녕 하고 혜자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경건한 종부 성사의 의식은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혜자는 품위에 있는 죽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혜자 자신의 모습이었다. 죽음이라는 의식이 자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벌써 4년 전 일이다. 혜자는 박마리아의 부고 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길에서 반장을 만났을 때 혜자는 마리아의 안부를 물었다. 마리아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반장이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에? 혜자는 무척 놀랐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몰골이 절대 아니었다. 설사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건 마리아가 원하는 삶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죽음 직전에 병원으로 옮겨져 주사를 맞고 살아나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다고 했다. 품위를 빼앗겨버린 박마리아. 자본과 의술은 박마리아의 품어있는 죽음을 해방놓고 말았다. 산책길에서 안여사가 말했다. 시계가 다시 멈췄어요. 에? 건전지 제가 마트에 가서 사다가 끼운 건데요. 그럼 시계가 고장난 거였군요. 시계는 멀쩡해요. 건전지를 누가 빼갔다니까요. 설마요. 누가 그걸 빼가겠어요. 그곳에 시계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요? 지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의심하는 건 재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그날 누가 있었죠? 작가님과 나, 황회장,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었죠? 그랬죠. 그렇다고 그걸 일부러 빼갈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죠? 온전한 정신은 아니죠. 89세대는 영감이 그날 현장에 있었죠. 건전지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고 말고요. 집에는 멈춘 시계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딱 맞는 건전지를 사다가 끼우는 일이 노인들한테는 아주 귀찮은 큰일이니까요. 에이, 저는 못 믿겠어요. 작가님은 아직 젊어서 몰라요. 혼자 사는 노인들은 뭐가 하나 고장나면 가슴이 철렁하죠. 바쁜 자식한테 얘기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직접 하자니 무기력해서 마냥 쳐다만 볼 뿐이지요. 온전한 정신으로 하지는 않았을 테지요. 그 영감도 오락가락해요. 치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안여사와 헤어져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으면서 혜자는 안여사 말대로 건전지를 누군가 빼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정자에 있는 시계를 보는 사람들이 굳이 건전지를 빼내어 가져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엉큼한 그 마음은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숲을 한 바퀴 돌아 나오다가 혜자는 벤치에 잠시 앉았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이라 나무들도 깨어나지 않았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우물에 보였다. 문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나무문고 문을 열어보았다. 구청에서 가져다 놓은 책들은 모두 낡고 오래된 것들이었다. 거기에는 마크가 찍혀있었다. 읽으신 후 제자리에 꽂아 주십시오. 책들을 살펴보다가 그녀는 한 권을 빼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작가의 소설집이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일어섰다. 책을 들고 숲을 내려오면서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이 책을 꼭 읽고 싶은 건 아니었다. 단지 마크가 찍혀있지 않다는 구실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녀는 권전지와 책을 생각했다. 무엇이 다른가. 권전지가 꼭 필요했다고 해도 이 책이 희기본으로 꼭 갖고 싶은 책이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다. 좀 전까지 권전지를 빼간 누군가를 질타했던 자신에게 그녀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남보다 특별하지 않았다. 더 나을 것도 더 못할 것도 없는 그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적당히 좋은 일을 가끔 하고 적당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책을 훔쳐 집으로 가는 그녀와 건전지를 사다 끼워놓는 그녀 중 누가 진짜 모습일까 둘 다 그녀였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꼭 필요한 책도 아니면서 책을 들고 온 자신과 건전지를 빼내어 가져간 누군가는 같은 족속이라는 걸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한 뼘 더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다니.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다. 인간의 실체는 알고 보면 부족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신의 불안전함을 인정하고 나자 혜자는 한없이 교만했던 자신을 깨달았다. 어제는 너무 슬펐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사이 내 삶이 다 망가져 버린 걸 생각하니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더라고. 숲에서 놀다가 저녁 7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영감이 아직 안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더라고.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만나는 여자가 있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 술 좋아하는 여자를 가끔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는 모양이야. 여자까지 만난다고요? 여자까지 만난다고요? 여자를 만나고 왔으면 미안한 마음이 생길 텐데 집에 오면 여사님을 괴롭혀요? 그러지. 난 예민해서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심장이 마구 뛰어. 술이 깰 때까지 행포는 계속되는데 그런 날은 한숨도 난 잘 수가 없어. 꼬박 세우지. 난 그게 제일 두려워.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영감이 집에 안 들어와서 다시 집을 나왔어. 영감이 집에 들어온 너 들어가야 세상이 조용해. 염치 불구하고 옆동 여자 집을 찾아갔어. 45평에 혼자 사는 동갑낙이 여자인데 마침 집에 있더라고. 김치전을 만들어 주더라고. 영감을 피해 남의 집에도 가보았는데 두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곳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는 거야. 요즘은 다방도 보이지 않더라고. 그 여자는 내가 백번을 얘기해도 내 속을 몰라줘. 이해해라. 그러려니 해라. 등등. 사거리에 백다방이 있다고 거기가 보라 하대. 백종원이 운영하는 백다방을 말하는 것 같았다. 노인들은 아는 것이 참 많았다. 시간을 보낼 장소도 척척 알고 있는 노인들이 혜자는 신기했다. 오늘은 슬프다고 시인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오대요. 그걸 읽으니 조금 의로가 되더라고. 안여사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가끔은 나도 외로워. 많이 많이 힘들 때가 있어. 누구나 다 그렇다. 하지만 어떻든 나는 살아있고 내일, 모레, 글피에도 살아있을 거니까. 시인은 요즘 통, 숲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연인, 고순자한테 다른 애인이 생겼나 봐. 시인의 마음이 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순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긴 모양이었다. 더 먼 숲으로 가서 만난 새 애인은 시인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어린 끼 많은 남자였다. 야생감도 따주고 미술 전람에도 데려가는 꽤 잘 나가는 남자에게는 고순자 말고도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다. 지고 지순한 쪽은 오히려 시인이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는 고순자에게 시인은 신용카드까지 건네주었다. 얼굴이 반반하고 여성스러운 고순자는 남자에게는 인기가 있었다. 남자에게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고순자가 안여사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에게 얻어먹기보다는 늘 사주는 위치에 있는 안여사였다. 살면서 남에게 얻어먹은 기억이 별로 없었다. 보호본능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보호하려는 본성이 뼛속까지 배어 있었다. 연금을 타서 남편에게 매달 백만원을 나눠주고도 안여사는 영감에게 환영받지 못하였다. 추어탕 좋아하셔요? 난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아서 가리는 것도 많아요. 저도 추어탕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몸에 좋다고들 하니까 혹시 좋아하시나 해서요. 난 매주 설렁탕을 먹어요. 공국이 노인한테 좋다 하네요. 그럼 저와 설렁탕 드시러 가요. 잘하는 집을 알고 있어요. 혜자는 안여사와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다. 숲에서 보았던 안여사를 처음으로 밖에서 만났다. 안여사는 닥스 패딩과 노란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예쁜 구두를 신고 나왔다. 선글라스를 쓰고 베이지색 둥근 챙 있는 모자를 썼다. 교감으로 청년 퇴직한 안여사는 밖에서 만나보니 더 우아했다. 안여사는 특설렁탕을 해자는 보통으로 주문했다. 안여사는 창가에 앉았다. 안여사 어깨 너머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랗게 물든 가로수잎들이 후두둑 후두둑 날렸다. 역광으로 보이는 안여사의 어깨는 젖은 날개를 접은 작은 새처럼 가냘펐다.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뜨거운 국물에 다진 팔을 흠뻑 넣고 후추를 뿌렸다. 위장이 아픈 안여사는 깍두기를 씻어서 먹었다. 오래오래 천천히 씹는 안여사를 보면서 해자는 1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시간은 흘러간다. 젊음도 흘러간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늙어가고 죽어간다.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옮겨가듯이 생명은 서서히 소멸되고 낡아간다. 한때 반짝반짝했던 광택도 사라지고 흐릿한 빛깔로 시들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덜너덜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더 이상 걸을 수도, 말을 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완전 너덜너덜한 상태가 오면 그때가 작별을 할 때다. 더 오래 어찌해보려고 의술에 몸을 맡기지 않기 위해 오늘은 아들에게 남편에게 말하리라. 난 연명치료는 안 할 테야, 물은 공급해도 돼, 라고 말하리라. 뜻하지 않은 병이 덮쳐와서 명료한 의지를 허물어뜨리기 전에 말해두리라. 몸속에 그 배신자 병마가 찾아오기 전에, 아프지 않을 때 내 몸을 살피고 돌볼 것이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는 안여사는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다. 잘 먹었어요. 낙엽이 흩날리는 가로수길에서 안여사와 헤어졌다. 숲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이었다. 안여사는 의장과 심장, 대장 등 좋은 구석이 별로 없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은 어느 한 군데는 다들 망가져 있었다. 저 남자는 실명은 아니지만 두 눈이 흐릿하대요. 60대로 막 접어든, 키가 큰 비주얼 좋은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두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방송국 카메라 기자였던 남자에게 시력은 생명이었다. 기자는 방송국을 그만두었다. 부부의 이의는 딱 거기까지였다. 직업을 잃자 아내는 아이들은 자신이 맡을 테니 헤어지자고 했다. 이혼을 하고 숨어둔 것이 이 숲 속 아랫동네였다. 기자는 날마다 숲을 찾아왔다. 흐릿하게 보이는 눈으로 촬영하고 글을 쓰고 바람소리와 새 소리를 들었다. 기자는 숲 정상에 있는 정자에 앉아 집에서 내려온 커피를 마셨다. 억울할 것도 분할 것도 없었다. 어느 날 찾아온 흐릿한 실명보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없었으니까. 실명 후 기자는 인생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다. 가을이 오면 기자는 생각했다. 아, 올해도 잘 살아남았다. 실명 전보다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을 느꼈다. 뭐라고 꼭 꼬집을 수는 없었지만 바람처럼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깨달았다. 식탐과 성욕과 명예욕을 훌러덩 벗어던진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실명이 아니었다면 기자는 죽을 때까지 자식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높은 곳에 타다르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더 빛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조작을 해서라도 남의 작품을 표절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이다. 남자는 요즘 알게 되었다. 작품은 영상에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지금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남자는 정자에서 91세 정미조 여사를 만났다. 54평에서 혼자 살고 있는 미조 씨는 자식들을 다 애국에 보냈다. 아들은 닥터로 딸은 변호사로 미국에 살고 있었다. 주택연금으로 살아가는 미조 씨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 전화만 하면 아파트 입구에 있는 마트 사장이 직접 식품을 배달해 주었다. 돈이 있으니 그런대로 잘 굴러갔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미조 씨는 벚꽃 구경 가는 대신 혼자 숲으로 소풍을 왔다. 빨간 스웨터와 초록 바지를 입고 아끼는 스카프를 둘렀다. 커피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사과와 오렌지와 블루베리를 배낭에 넣었다. 물티슈와 손수건, 접는 돗자리도 준비했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4년 전 가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을 차리던 미조 씨는 남편이 나오지 않자 침실에 가보았다. 어제저녁 뉴스로 괴로워했던 그는 빳빳하게 굳어있었다. 골든 글로버 시상식은 남편과 무관해 보였다. 대밀상을 수상한 오프라 윈프리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누구도 미 투 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장례식에 온 비서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헌화를 했다. 미조 씨는 그날 뉴스에서 검은 드레스를 입었던 수상자들이 떠올랐다. 49제가 끝났을 때 미조 씨는 비서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다. 집과 관절을 수년간 오가던 비서는 미조 씨에게 친여동생과 같은 존재였다. 비서가 미조 씨 무릎에 엎드려 울면서 쏟아내는 말들을 미조 씨는 가슴에 담지 않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산자가 죽은 자를 향해 쏟아내는 말의 일부는 변명과 과장도 있을 터였다. 미조 씨가 말했다. 총장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는 묻지는 않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미조 씨는 비서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 그녀에게 준비한 흰 봉투를 정중하게 건넸다. 기자가 정자에 도착했을 때는 평일 정오쯤이었다. 기자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 등이 구부정한 늙은 여인이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바로 내려가려고 했다. 미조 씨가 말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피부가 맑았고 군더더기 없는 몸매를 가진 고운 할머니가 남자를 보며 하얗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미조 씨가 타온 커피를 미조 씨는 남자가 내려온 커피를 바꿔 마셨다. 사과를 깎는 미조 씨의 손등은 검버섯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다. 손톱은 맑았고 청결해 보였다. 미조 씨가 깎아주는 사과를 공으로 받아 먹으면서 남자는 이 할머니가 엄마 같다고 느꼈다. 미조 씨는 미국에서 닥터로 있으면서 영상통화로만 만나보는 아들이나 딸보다 더 친숙하고 따뜻한 귀류를 남자에게서 느꼈다. 30분쯤 대화를 나누다가 드디어 둘은 공통점을 찾아냈다. 영화 광희였던 기자가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흐르는 강물처럼의 몬테나주 강가를 눈에 그리듯이 묘사를 하자. 미조 씨는 브래드 피트의 고독을 자신의 고독처럼 이야기했다. 둘은 영화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다. 남자가 영화 대사를 말했다. 무엇으로든 초원의 빛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꽃의 영광도 되찾을 수 없으니 슬퍼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남은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남자의 말에 미조 씨는 의로를 받았다. 더 이상 왈과 왈부할 일이 아니었다. 지금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때이고 슬퍼할 일도 고독할 일도 아니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힘을 찾을 것이다. 둘은 영화관으로 갔다. 하루 네 편을 무료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남자가 잘 알고 있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둘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30년의 나이 차이는 흐르는 강물처럼의 영화 한 편으로 극복되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둘의 관계를 사람들은 연인이라고 불렀다. 벚꽃이 피는 계절에 만나 벚꽃이 지고 그 자리에 잎이 나고 잎이 지는 가을이 되었지만 둘의 관계는 허물어지지 않았다. 매일 정우의 정자에서 만나 서로를 위한 커피를 끓여 나눠 마시고 과일을 먹고 구름과 하늘과 바람을 느끼다가 숲에서 내려와 때로는 미조시집에서 밥을 해먹거나 인근 사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별미를 같이 먹었다. 그러다가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남자는 영화 이해를 위해 미리 설명을 해주고 같이 영화관으로 갔다. 둘에게 시간은 더디지 않았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배드민턴장에는 안여사와 시인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둘은 잘 어울리는 친구였다. 안여사는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했다. 배드민턴을 칠 때만 땀이 난다고 했다. 왜 힘이 없어? 뭔 소리야? 내가 어때서? 순자씨가 가버려서 그렇지? 그러니 잘해줄 필요도 없어. 잘해주긴 내가 뭘 잘해줬다고. 그리고 그 남자는 나보다 먼저 만난 그냥 친구 같은 남자야. 걱정 말어. 순자씨는 곧 돌아올 거야. 개도 구렉도 다 놓치기 전에 찾아올 거야. 안여사는 시인의 아픈 가슴을 쿡 찔렀다. 혜자가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았을 때 시인이 따라 올라왔다. 고순자씨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시인의 마음은 지금 상실감으로 헛헛할 것이다. 가파른 계단에서 시인은 손을 내밀었다. 친절함이 몸에 밴 시인이었다. 혜자는 불편했지만 손을 잡았다. 시인의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시인이 물었다. 이 꽃 이름 알아요? 들깨꽃 닮은 보랏빛 꽃을 혜자도 궁금했었다. 허브향처럼 부드럽고 진한 향이 흘러나오는 꽃이었다. 가을에 꿀벌들이 달라붙어 꿀을 빨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혜자는 네이버로 촬영해서 검색해보았다. 꽃 향이였다. 들깨잎처럼 톱니바퀴 모양의 넓적한 잎이 마주나 있었다. 시인은 꽃향위를 채취했다. 마른 꽃과 낙엽으로 작품을 만들려면 열심히 채취해야 할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시인이 어제 카톡으로 보내준 작품명은 폭포와 꽃이 있는 암벽이었다. 암벽에는 꽃과 풀과 나무들이 위태롭게 피어나 있고 상류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다. 폭포 아래에는 사카슬 쓴 사공이 돛단배를 저으며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이었다. 고순자 씨는 이 숲에 요즘은 안 와요? 음, 다른 산에서 논다네. 전 시인의 마음이 변한 줄 알았는데요. 재혼한 사이도 아닌데 자꾸 구속한다고 지난번 그러셔서. 변한 건 아니야. 그냥 흘러가는 거지. 어느 날 밥 먹으러 오라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성찬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반찬에 밥만 공들여 지어놓았었지. 재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냥 어떤 날은 전화해서 밥 먹으러 올래? 하고 물으면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흐르는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막을 수는 없어.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마음은 그런가 보다 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사랑도 흘러가는 거군요. 본래 없었어. 나도. 순자 씨와의 관계도.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본래 없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무겁게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어. 본래 없었으니까. 본래 없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라고 하니 죽음은 공포가 아니었다. 한참 동안 정형감이 보이지 않았다. 백신 4차를 맞고 독감 주사까지 한꺼번에 맞은 정형감은 크게 알았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더니. 안여사의 말에 혜자는 까르르 웃었다. 그러다가 웃음을 멈추었다.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형감은 미운 짓을 많이 해. 무슨 일이 또 있었어요? 홍이 엄마한테 앞으로 개는 배드민턴장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죠. 왜요? 홍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데 안 된다는 거죠? 개와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개와 사람이 뒹구는 건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요. 홍이 엄마가 좀 똑똑해요? 정형감한테 조목조목 따지는데 잘난 척하는 정형감이 쪽을 못 쓰대요? 괜히 건드렸다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홍이야 홍이야 하며 반색하는 것이 영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혜자는 정형감이 오여사를 성희롱했으면서도 도덕 오는 했다하니 심사가 뒤틀렸다. 그렇다. 사람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인 것이다. 혜자는 정형감이 눈에 거슬렸고 정형감은 고 귀여운 홍이가 눈에 거슬렸다. 주는 것 없이도 그저 미운 것이다. 안여사는 술추정뱅이 남편이 거슬렸고 술추정뱅이 남편은 안여사가 거슬렸다. 안여사가 시인을 만났다면 행복했을까? 혜자가 보기에 둘은 잘 어울렸다. 이건 순전히 혜자의 짧은 생각일 뿐이다. 돈 있는 안여사와 따뜻하고 순한 시인은 잘 어울리는 궁합이다. 안여사는 부지런한 남자를 좋아한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 시인을 안여사가 빠뜩찮게 여기는 구석이 하나 있다. 그것은 더운 여름날 발에 물을 붓기도 하는 바가지에 수박을 담을 수 있느냐는 거였다. 시인의 털털함은 안여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다. 안여사가 좋아하는 조건을 거의 갖춘 것 같지만 이 털털함은 안여사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다. 시인은 얼굴이 반반한 순자 씨에게 마음을 뒀다. 안여사는 도무지 보호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구석이 없었다. 순자 씨는 기초연금으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라면 한 그릇도 남에게 선뜻 베풀지 못하는 여자였다. 시인은 순자 씨에게 신용카드를 주었고 부조금도 대신 내주었다. 황혼의 로맨스는 그렇게 흘러갔다. 흐르는 강물처럼 막힌 데 없이 흘러 흘러갔다. 돌멩이를 만나면 돌아가고 수초를 만나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지고지순한 사랑이 남들 눈에는 바보 짓으로 보일지라도 시인이 맞다고 혜자는 생각했다. 콧대 높은 안여사도 내가 배를 쓸어주니 가만히 있대요. 에? 혜자 씨와 설렁탕 먹고 과식해서 배탈이 났다고 해서요.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내가 배를 쓸어줬지요. 위장이 좋지 않은 안여사는 그날 과식을 했다. 예민한 안여사가 맛있게 먹으니 혜자는 좋았다. 안여사는 종일 배아리를 했다. 배아리는 운동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다. 시인을 만난 안여사는 혜자와 설렁탕을 먹은 얘기를 꺼냈다.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다는 말도 시인은 안여사의 카디건 단추를 열고 몇 겹이나 껴입은 윗돌이를 바지에서 훌훌 빼냈다. 배가 아픈 안여사는 가만히 있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인의 거친 손이 안여사의 윗배와 아랫배를 오가며 수차례 쓰다듬자. 거짓말처럼 배아리가 사라졌다. 시인의 따뜻한 손이 안여사를 낫게 한 것이다. 생전 처음 안여사는 일관남자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시인의 장난스런 손길이 전혀 애설스럽지 않았다. 어릴 적 늦은 밤 배아리 할 때 어린 안여사의 배를 쓰다듬던 아버지의 손길 딱 그거였다. 시인과 차이좋게 지내세요. 배드민턴을 같이 치니 보기 좋아요. 시인은 참 좋은 사람이죠. 보기 드문 사람이죠. 순자씨가 질투를 해서 가까이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만약 시인과 결혼했더라면 안여사님과 잘 맞았을까요? 아니요. 난 아주 예민한 여자예요. 한 여름날 소나무가 앓고 있는 게 눈에 뜨였지요. 내가 황회장한테 막걸리가 좋다는데 막걸리를 소나무한테 주면 낫지 않을까요?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만 원을 시인한테 주면서 막걸리를 사다 부어주라고 했지요. 근데 시인은 막걸리를 사서 자기가 마셔버렸지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혜자는 그만 까르르 웃었다. 소나무한테 막걸리를 부어주었는지 안 부어주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직 나무만 아는 일 아닐까요? 내 눈은 못 속여요. 막걸리를 만 원어치나 부어주었다면 소나무 표정이 저렇게 시들시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무는 거짓말을 못해요. 정확하고 바르고 도덕적이고 빈틈없는 안여사 그녀의 눈에 차는 남자가 과연 있을까 그러거나 말거나 시인이 안여사와 배드민턴을 쳐주면 혜자는 시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난 애로운 사람이에요.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나 다름없죠.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놓고 싶었죠. 영감 때문에 잠도 못 자니 더 황폐의 집디다. 아직도 난 자주 죽고 싶은 마음이 밤 고양이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오늘따라 안여사는 죽음이란 말을 많이 입에 올렸다.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더 그랬다. 안여사님 종교도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애인도 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해요. 누가요? 자신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하나 잘 견뎌내면 내 가족이 무사하지요. 매일 매일 그런 생각 생각하며 버텨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생각하며 버티지요. 걱정 말아요. 잘 이겨낼 거니까. 혜자 혜자 혜자는 안여사의 넋돌이를 다 들어주었다. 안여사의 상처가 암을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배드민턴장을 얼핏 보았다. 주황옷이 배드민턴장 시소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조연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무탈한 모양이었다. 구석에는 샛노란 만수국이 소담스럽게 피어있었다. 만수국을 심어놓고 풀을 베주곤 하던 할머니는 올봄에 갑자기 죽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것 말고 병을 앓는 증세는 없었다. 사람들은 만수국 할머니가 코로나로 죽었다고 숙덕거렸다. 할머니는 떠났고 샛노란 만수국은 소담스럽게 피어나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여름부터 피어난 만수국은 태풍에도 끄덕 하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질 때까지 시들지 않고 피어나 배드민턴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안여사는 아침 일곱시에 전화를 했다. 혜자는 자고 있었다. 어젯밤에 그녀는 몹시 고단했다. 일주일이 처서에 장벽 해듯 빠르게 흘러갔다. 혜자는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늘 모음이었던 폰을 들었을 때 안여사의 부재중 통화가 찍혀있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뒷산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황회장을 만났다. 황회장은 운동을 마치고 벌써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혜자를 못 알아본 듯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황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섰다. 내 배낭 지퍼를 열어봐요. 하나 꺼내 가요. 혜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영문을 안다 해도 남의 가방을 열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 하면 들어야지 아가씨가 말을 안 들으면 쓰나. 황회장은 배낭에서 둥근 캔을 하나 꺼냈다. 그러더니 그녀에게 하나 주었다. 자꾸 받기만 해서 어쩌죠? 고맙습니다. 황회장한테 아가씨라는 호칭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다. 91년의 세월은 60인 혜자를 아가씨라고 칭했다. 가까이서 보니 황회장은 70대로 보였다. 키는 작았지만 얼굴 피부는 팽팽했고 근육은 단단했다. 평생 운동을 해온 결과물이었다. 황회장에게 미소가 떠난 것을 본 적이 없다. 황회장과 헤어져 숲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녀는 캔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애를 썼다. 캔은 커서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마 젤리가 들어있었다. 배드민턴 장에는 아녀사와 민경이 원장 둘 뿐이었다. 둘은 맨발 산책을 하고 있었다. 혜자는 아녀사의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보고 놀랐다. 실한 가을무 같았다. 까치발로 걷는 효능에 대해서는 아녀사한테 귀에 부시박히도록 들었다. 전화해도 안 받대? 많이 피곤했어요? 난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혜자도 맨발 산책을 했다. 민원장이 옆에 바짝 다가왔다. 혜자는 깜짝 놀랐다. 왜 놀라시죠? 뭐 숨기는 거라도 있으신 건가요? 혜자는 민원장의 말에 더 놀랐다. 그날의 오여사일이 생각난 것이다. 그날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해요. 다시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잊었네요. 혹시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였어요? 아 제가 전화를 했었지요. 달이 바뀌고 나니 저도 그만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나면 말씀드려도 되지요? 혜자는 간신히 둘러댔다. 정영감이 민원장의 친정어머니 오여사를 성희롱한 이야기를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 아는 사람은 시인과 혜자 둘 뿐이었다. 안여사가 시인한테 말을 했으니 안여사는 알고 있었다.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어서 안여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다시마 젤리캔이 벤치에 놓여있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혜자는 다시마 캔을 안여사에게 주었다. 운동을 하는데 캔을 들고 다니는 것이 영 불편했다. 회장님을 만났어요? 작가님을 찾더니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는군요. 회장님은 작가님을 좋아하나 봐요.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근데 왜 안 먹어요? 산책을 더 하려고요.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요. 변비에 좋다하니 여사님이 드세요. 황회장님한테는 비밀이에요. 발길을 돌리는 그녀에게 안여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속삭이는 목소리도 컸다. 술주정뱅이 남편은 키가 어두워 늘 큰 소리로 높여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안여사였다. 민원장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시인은 몸도 힘든가 봐요. 전화를 해보니 감기 기운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했다네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고 하대요. 내가 우라가 치밀어서 한마디 했지요. 사랑도 적당히 해야지 카드까지 주고 난리야. 반찬값은 아끼면서 꼭 그렇게 해야 했어? 순자씨가 다른 남자 만날 때도 카드를 쓰는 거 몰라서 그래? 그랬더니 시인 월 카드를 줄 때는 쓰고 싶은데 쓰라고 준 건데 뭘 난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해자는 그곳을 떠나 숲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았다. 순자씨를 본 적이 없는 해자는 순자씨가 궁금했다. 어떤 여자이기에 73세 늙은 여자를 놓고 두 남자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걸까? 남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순자씨가 해자는 궁금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카드가 오간다는 게 더 묘했다.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알겠는데 몸을 나누면 신용카드도 오가는 것일까? 아침 공기는 신비로 왔다. 아무튼 달랐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보는 숲의 풍경은 어딘가 모르게 채도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간호스름하게 뜨고 숲속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아 숲은 수줍게 얼굴을 묶이는 소녀의 얼굴처럼 홍조를 띄고 있었다. 초록에서 노랑 주황 붉은 빛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다. 햇빛의 농도에 따라 나뭇잎들은 한 가지여도 달랐다.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간 직 등 넝쿨식물의 잎은 붉게 물들었고 산뻣나무 잎들이 뒤따라 주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상수리나무와 떡갈나무 잎들은 이제 갈색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불과 하루 만에 변하였다. 몸에 감도는 기운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안개 속에서 몽롱하고 포근한 달짝지근한 공기가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불자 단풍든 잎사귀가 서너 장 떨어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가지로 가려진 한 조각 푸른 하늘에 새털 구름이 드높이 떠있었다. 새가 날아도 조용한 발자국 소리에도 잎들은 떨어졌다. 들고양이 한 마리가 포복을 하고 지나갔다. 조심스럽고도 긴장된 몸짓이었다. 검은 양복으로 성장을 한 신사처럼 들고양이는 날렵하고도 젠틀해 보였다. 네 개의 다리에 있는 발목은 하얀 양말을 신은 것처럼 흰색 털이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중이었다. 그녀는 눈으로는 고양이를 쫓으며 두 손을 들어 몸을 쭉 폈다. 만족한 고양이처럼. 먹이를 확실하게 확보한 고양이는 더 이상 숲을 헤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노을을 준비하지 못한 족속만이 들고양이처럼 온 산을 헤맬 것이다. 다람쥐도 청설모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만족한 겨울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들고양이와 혜자 어딘가 둘은 닮아있었다. 동물로서는 더할 수 없을 만큼 바짝 붙어있었다. 생각과 생각 결핍과 결핍 공포와 공포 갑자기 숲은 고독해지고 어두워졌다. 오직 잣나무와 소나무만이 젊고 푸르렀다. 숲은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었다. 태양이 숲을 따뜻한 황금의 담요로 덮어주었다. 늘 이렇게 갈색이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낙엽이 휴지처럼 흩날리는 속에서 지켜보는 아침은 그녀에게는 가장 젊은 한때를 의미했다. 타버린 고향 집터에도 피는 들국화처럼 영감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피는 법이다. 그녀는 믿었다. 늙고 태색되어 가도 시골집에서 개와 산책하며 책을 읽고 자판을 두들기고 있을 늙은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를 위해 이 가을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생각했다. 혼자라도 좋았다. 아니 혼자가 편안했다. 만약 남편이 너그러움을 가장해 그녀에게 커피를 타준다면 그러면서 무엇인가 한마디 건네기라도 한다면 아 그녀는 길을 막을 것이다. 신혼에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가 60이 넘어 대화를 시작한다면 너무 멀리 멀리 돌아온 남자와 여자는 결코 한 점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다. 평행선인 채로가 차라리 정직한 것이다. 그녀는 인생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 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했었다. 그녀는 이미 늙고 시력은 약해졌으며 몸도 가늘어졌다. 오직 늙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설 쓰기에 대한 열망이었다. 정원의 담에 피어오른 불덩이처럼 눈을 감아도 식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그녀의 내부에서 출렁이고 있는 것 소설 쓰기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다시 돌아온 애인이었다. 그렇다. 그녀는 지금 애인을 깨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낮에는 일에서 돈을 벌고 밤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애인은 무척 아름다웠다. 시간은 애인의 얼굴을 비껴갔다. 그녀의 심장을 데웠으며 설레게 했고 늙음을 되돌려 보냈다. 숲 청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주변으로 꽃향유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보랏빛 꽃향유 주변으로 꿀벌들이 웽웽거리며 바쁘게 돌아다녔다. 낙엽 위에 피어난 꽃향유는 자수를 놓은 듯 아름다웠다. 지금은 2022년 10월의 마지막 날 곧 11월이 오고 겨울이 될 것이다. 피할 수 없이 한 해가 갈 것이다. 천천히 슬금슬금 온갖 하찮은 거짓말과 말다툼과 경쟁과 압박이 피할 수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녀는 일과 헤어지고 싶다. 그런데 일은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일과 자유 그녀의 딜레마였다. 태평스럽게 걱정도 없이 속박을 받지 않고 매우 느리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빛바랜 바람이었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아주 적은 연금이 나올 것이다. 그녀는 작은 집이 있었다. 낡은 자동차도 있었다. 이제는 그녀로부터 분리된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자식들은 그녀에게 부탁을 하거나 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설사 그렇다고는 해도 그녀는 자식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이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이를 놓는다는 것은 어쩐지 부끄러운 일이었다. 한 생명이 쓰러지기까지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알고 있는 그녀는 조금 젊은 지금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퍽 다행스러웠다. 그녀는 자식에게 부끄러운 어미는 되고 싶지 않았다. 정자에 다다랐다. 시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은 의신연스러웠다. 마치 태풍이 쓸고 지나간 듯하였다. 스티로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검은 비닐이나 휴지들이 바람의 낙엽처럼 나아 뒹굴고 있었다. 바둑알도 흩어져 있고 모래와 먼지들이 뿌옇게 쌓여 있었다. 피어나고 지고 다시 피어나고 지던 흰 망초꽃과 노란 민들레 강아지 풀 질경이들은 구청 직원들의 손길로 베어져 넘어져 있었다. 마른 불에서는 고향의 저녁연기 같은 고즈넉한 향기가 났다. 그 자리에는 샛노란 낙엽과 붉은 단풍잎이 나아 뒹굴고 있었다. 풍경이 처연했다. 새벽에 제일 먼저 나타나 배드민턴장을 시작으로 정자 주변을 공단처럼 가꾸던 시인은 왜 뜸한 것일까. 다른 연인을 찾아 떠나간 고순자 때문일까. 지난주에 잠깐 만났던 시인은 사랑도 삶도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더 나이가 들면 삶과 사랑에 대하여도 지금보다는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인간은 죽어서 비로소 완성되니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렇게 말했던 시인은 지금 아픈 것일까. 처음 숲에서 만난 시인은 혜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혼자 살아요? 아니요. 그런데 왜 프로필에 개와 풍경만 나와요? 가족사진은 없고.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사람들은 남편과 가족사진을 올리는가 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혼자 살면 어떻고 같이 살면 어떤가.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녀였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아녀사는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 혹시 우울증 알아요? 글쎄요. 제가 우울해 보여요? 잠은 잘 자요? 잠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잠이 많아요? 부럽네요. 잠을 잘 잔다면 우울증이 아니죠. 독신과 우울증. 어딘가 모르게 혜자와 친숙한 어휘였다. 어둡고 조용한 새벽. 마술과도 같은 새벽에 곱게 지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타인에게 그렇게 보이고도 남을 것이다. 세상이 죽은 듯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새벽에 조용히 산책하는 그녀를 본 사람이라면 모두들 독신이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살아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갈 것이다. 시인이 이름 지어놓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노랗고 붉은 잎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간밤에 쏟아진 듯 벤치 위에는 몇 장의 낙엽이 내려 앉아있었다. 사잇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나무 그루터기에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걸려 엉덩 방아를 찌었다. 그녀는 어지러웠다. 정신을 잃은 것처럼 몽롱하였다. 이런 상태가 그녀는 가장 두려웠다. 너무 아픈 통증은 그녀에게서 정신을 앗아가곤 했다. 가족들은 엄살이 많은 그녀의 통증을 알지 못했다. 참을성이 부족하고 엄살이 많은 것쯤으로 치부해버렸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시인이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낙엽이 쌓인 오솔길에 누워버렸다. 부끄러움도 남의 눈치를 살필 겨를도 없었다. 빙빙 도는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먼저 몸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 방법만이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었다.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가지 끝에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시인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바지를 털고 일어섰다. 발가락에서 피가 나는데 잠시 앉아봐요.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다. 통증은 어느 정도 가셨는데 흘러내리는 피의 양은 많아 보였다. 별로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엔 피가 자꾸 흐르는 거지? 시인은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발가락을 싸고 손으로 꼭 쥐었다.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사잇길은 그녀가 발견한 오솔길이었다. 그 길은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다. 시인은 이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이름 지었다. 고지열이 있는 혜자는 내과에 가서 처방을 받았다. 처방약 중에는 아스피린이 하나를 들어 있었다. 아무래도 피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아스피린 때문인 것 같았다. 시인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에서 땀 냄새가 났다. 살면서 거의 맡아본 기억이 없는 냄새였다. 부지런한 아버지한테서 났던 냄새였다. 남편은 땀 냄새를 내지 않았다. 땀 흘려 일한 적이 없었다. 설사 땀을 흘렸다 하더라도 남편은 씻고 또 씻고 또 씻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가까워요. 바로 이 아랫동네니까. 혜자는 가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 대답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여사님과 갈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일어서려던 혜자는 그만 또 미끄러졌다. 아직 어지러웠다. 발가락에서 수건이 떨어지자 피는 또 흘러나왔다. 선홍색 피었다. 그녀가 시인의 집에 갈리는 없었다.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면 또 모른다. 호의는 알겠지만 참을 수 없었다. 어떤 모욕을 느꼈다. 그녀는 시인을 쳐다보았다. 헬슥한 시인의 얼굴은 금세라도 울 것 같았다. 툭 치면 쓰러질 것처럼 말랐다. 고암큼한 고순자. 고순자가 75세 남자를 무너뜨렸다. 사랑은 위대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시인도 사랑 앞에서는 어이없이 쓰러져버렸다. 모욕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지만 연민 앞에서 회자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자신을 보았다. 만약 돌아서서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고 돌아서 간다면 시인은 울 수도 있었다. 그녀는 시인의 어깨 너머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단풍든 나뭇잎들을 보았다. 곧 빛처럼 쏟아져 내릴 것처럼 위태위태한 모습이었다. 시인과는 15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우정이 쌓였다. 아녀사와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녀가 나빴다. 그녀가 시인을 위해 할 일은 별로 없었다. 그녀는 시련을 하지 않았다. 시인은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행여 누군가 혜자가 시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소문은 차풀처럼 무성하게 피어나 온 숲을 뒤덮을 것이다. 모든 것이 뒤흔들리고 있었다. 오늘의 해프닝은 아주 사소한 시소게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몸을 맡겨보는 것이 낫다. 연민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혜자는 시소를 타는 시인의 바로 옆에 앉는다. 허공에 올라간 고순자는 반대편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시인의 승리 그녀는 힘이 없는 사람의 옆에 말없이 앉아주는 시소게임을 생각했다. 그렇다. 소문이 나도 좋다. 누군가 혜자의 옷자락이라도 본다면 소문이 고순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시소게임은 시인의 승리로 돌아올 것이다. 피를 많이 흘려서인지 혜자는 계속 어지러웠다. 시인이 등을 내밀었다. 헛개비처럼 마른 등짝이었지만 그녀가 몸을 대자 어디서 그런 힘이 불끈 솟아났는지 시인은 혜자를 등에 업고 언덕을 내려왔다. 시인의 등에 업혀 그녀의 집으로 올 수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낯선 늙은 남자의 등에 업혀 집에 온다면 남편과 아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그것은 몹시도 두려운 상상이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시인의 집에 가서 지혈을 하자.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다. 시인은 날다람쥐처럼 낼색에 언덕을 내려왔다. 혜자는 등에서 내려와 시인의 부축을 받았다. 시인의 집은 바로 언덕 아래 마지막 계단 오른쪽 집이었다. 지은 지 30년은 되고도 남을 법한 붉은 벽돌집이었다. 거기 1층에 결혼 안 한 아들과 살고 있었다. 방은 3개였지만 방 하나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수집광인 아들이 모아둔 잡동산이가 가득했다. 시인은 그녀를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시인은 약풍 상자를 들고 나왔다. 없는 약이 없었다. 옥도전기로 소독하고 후시딘을 바른 후 꺼지로 발가락을 감쌌다. 시인에게서는 부지런했던 아버지의 땀냄새가 시인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에서 폴폴 풍겼다. 엄지 발가락을 맞히고 두 번째 발가락을 소독할 때 혜자는 약을 가로챘다. 남자의 손길이 싫어서였다. 시인의 손길은 남편처럼 따뜻하고 섬세했다. 이런 손길은 그녀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의 섬세한 손길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시인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했다. 혜자가 시인의 손을 툭 쳐내자 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 있어봐.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리 더뎌요? 아무렇게나 해요. 집에 빨리 가야 해요. 뭐 그리 대단한 스케줄이 있다고 그러시나. 남의 발가락을 만지면서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그럴지도. 시인은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고 낮게 말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주부의 손길이 닿은 듯 개수대의 도 상부장에 진열된 그릇도 가지런했다. 식탁에는 최근에 수집한 꽃향유가 여러 개 꽂혀 있었다. 향기는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느 사이 해가 밝아져 오고 있었다. 꽃향유의 보랏빛은 연보라로 채도가 한결 낮아지고 있었다. 숲에 퍼져 있던 강렬한 식물은 시인의 집에서 간신히 마지막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애처롭게 보였다. 그녀는 문득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제발 고순자에게서 신용카드를 찾아와서 다른 여인을 만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아침을 먹을까요? 커피를 마실까요? 전 곧 가려고 해요. 당연히 가야지요. 난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도 막지 않는답니다. 그럼 커피를 한 잔 주시겠어요? 발가락 치료를 끝낸 시인은 일어섰다. 발가락은 완벽할 정도로 잘 마무리되어 있었다. 테이블에는 시인의 작업 중인 작품이 여럿 있었다. 꽃과 풀, 낙엽 등을 채집한 시인은 정교하게 작품을 만들어냈다. 태풍, 소풍, 프로포즈, 어느 조용한 가을, 폭포와 꽃이 있는 암벽, 불꽃놀이 등 익숙한 작품들이었다. 시인은 작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녀에게 사진을 찍어보냈다. 커피를 들고 있는 시인이 혜자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땀 냄새가 또 났다. 마음에 들어요? 어느 조용한 가을이었다. 마른 측백나무까지로 만든 숲에는 망초꽃과 단풍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하늘에는 마른 벚꽃잎으로 만든 뭉개구름이 흘러가고 두 마리의 종달새가 다정하게 날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림 맨 꼭대기에는 마른 노란 들국화꽃으로 만든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아름답네요. 그 숲으로 데이트 가볼까요? 거기가 어디죠?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조금 멀어요. 누구랑, 누구랑 가지요? 우리 둘이서만. 에그, 됐어요. 안여사님이 가신다면 모르지만. 안여사는 좀 시끄럽지 않아요? 싫으면 관두시구랴. 그렇게 몸을 사리면서 무슨 소설을 쓴다고 그러시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녀에게 몸을 사린다고.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불편한 건 질색이었다. 시인과 둘이서 소풍을 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지 않는가. 절대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햇살이 이렇게 다정한데, 바람은 쓸쓸한데,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나누는 게 그리 어려워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성격인 것이다. 내키지 않는 행동을 굳이 할 일은 없다. 오늘은 그냥 시인의 편에 서 있고 싶었다. 시인은 그녀를 치료해주고 싶어서였겠지만 말이다. 혜자는 시인의 집을 나오면서 모텔을 나오는 것처럼 주변을 살폈다. 영 못할 짓이었다. 어서 빨리. 앙큼한 고순자가 손해를 끼치더라도 시인에게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양쪽에 운동화를 들고 절뚝거리면서 혜자는 다시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집은 잔나무숲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우회하여 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언덕 꼭대기 가파른 곳까지 택시가 다닐 리는 없었다. 새벽 산책을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온 그녀는 택시비도 없었다. 그러니까 시인의 집은 산 아래쪽 언덕에 있고 그녀는 산 반대쪽 입구 쪽에 살았다.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는 혹시 남편이 전화를 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주머니를 뒤졌다. 휴대폰이 없었다. 새벽 6시 반에 집을 나와 9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숲에 머무른 적은 없었다. 그녀는 난감해졌다. 아픈 발을 끌고 다시 시인의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짜증이 났다. 숲에서 내려다보는 시인의 집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낡은 단독 주택이었다. 숲에서 보니 시인의 집은 오두막처럼 초라하게 보였다. 오두막은 정적에 쌓여있었다. 오래된 낡은 철 대문 앞에 다다랐다. 가끔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하얀 붕대를 감은 맨발의 불청객을 수상하게 여겨 자꾸 흘끼들끼리 쳐다보았다. 그녀는 초인종을 찾았다. 초인종은 똑같은 것이 두 개나 삐죽 나와 대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시인이 만들어 달아놓은 게 틀림없었다. 흰색의 둥근 부저 중 왼쪽 것을 눌렀다. 귀에 익숙한 즐거운 나의 집의 곡조가 흘러나왔다.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불과 반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인은 그 사이 외출을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부저가 시인의 것인가? 그녀는 한참 동안 철 대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녀는 오른쪽 부저를 눌렀다. 거기에는 검은 매직으로 별 하나가 찌그러지게 그려져 있었다. 나비야 나비야가 흘러나왔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침 일찍부터 이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나갔는지 인기척이 없었다. 철 대문을 살짝 흔들어 보았다. 철 대문에서 나무 껍질처럼 붉은 녹이 벗겨져 떨어졌다. 시인은 벌써 어디로 간 것일까? 만능 수리공인 시인에게 수리를 부탁하는 주문이 그 사이 또 들어온 것일까? 이 불경기에 특별한 직업도 없이 지내는 이에게 주문이 쏟아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냐고 생각했다. 제발 수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또 한 번 부저를 눌렀다. 아침에 남의 남자 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휴대폰이 없으니 시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그렇다고 안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시인의 행방을 물을 수도 없었다. 휴대폰이 없으니 낭패스러웠다. 모든 일은 폰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가족들의 전화번호뿐이었다. 친한 친구도 형제 자매도 회사 동료들도 회원들도 폰이 없는 그녀에겐 모르는 타인에 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끈떨어진 연 같다고 생각했다. 낯선 섬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동안 접속되어 하나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전류가 차단된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렸다. 철 대문 앞에서 대문 안쪽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릴 뿐이었다. 하늘을 날던 새의 오줌이 그녀의 이마에 찌익 떨어졌다. 시인은 곧 돌아온다에 한 표를 찍었다.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던 새의 오줌이 그녀의 이마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기막힌 우연 아닌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새들이 아주 낮게 날고 있었다. 언덕배기에서는 새들의 비행도 고도가 낮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다. 숲에서 우우우 하는 바람소리가 뒤늦게 메아리처럼 울렸다. 해가 떠올랐다. 역광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단풍은 짙은 회색으로 보였다. 시선을 달리하자 나뭇잎들은 알록달록 저마다의 다른 빛깔을 띄고 있었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그녀는 또 부절을 눌렀다. 즐거운 나의 집 곡조가 끝났다. 다른 한쪽을 눌렀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날라 오너라가 끝나기 전에 어디선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그녀는 듣기 좋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다. 성우들의 목소리도 그녀는 몇 번만 들으면 곧 따분해졌다. 아,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는 여기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잘 때 요한복음을 들으며 잤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목소리는 듣기에 좋았다. 두 시간 반 동안 들으며 자면 새벽이었다. 밤새 자장가처럼 듣다가 잠이 들고 냈다. 유튜브 채널에서 고르고 골라 찾아낸 목소리였다. 보통의 남자 목소리는 탁하거나 힘이 있거나 뭔가 울퉁불퉁하다고 느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하는 목소리와 어딘가 닮았다. 색깔로 치자면 브라운 계열이었다. 브라운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따뜻한 색채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옥상에서 한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햇살의 머리칼은 엷은 갈색으로 보였다. 브라운 계열의 가디건을 걸친 깡마른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목소리는 커피로 치자면 라떼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저 1층에 살고 있는 시인을 찾아왔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가져올 게 있는데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녀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자는 옥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남자들은 단 한 번도 그녀를 편안하게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너무 부지런해서 오빠는 지나치게 게을러서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녀는 불편했다. 오늘만 해도 그랬다. 그 사이 시인은 어디를 가버려서 그녀를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었고 처음 보는 저 남자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옥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발이 시렸다. 붕대로 감은 발에 양말을 신을 수도 없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맨발이었다. 많이 움직인 탓인지 발가락이 여전히 쑤셨다. 쿵쿵 소리가 나서 대문 안쪽을 살펴보니 남자가 한참 만에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더듬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흑갈색의 진한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는 길고 말랐다. 그녀는 남자가 더듬이를 잃은 기뚜라미 같다고 생각했다. 가느다랗고 이리한 긴 더듬이를 강탈당한 슬픈 기뚜라미는 지금 그녀 앞에서 더듬거리고 있었다. 만약 문이 열려 있었다면 아픈 발을 디뎌서라도 달려가서 남자를 부축했을 것이다. 남자는 매우 느리고 답답했다. 남자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자, 들어오세요. 시인과 약속을 하셨다면 들어오셔서 기다리셔요. 친절한 이 남자는 시인과 버금가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남자가 시인이 살고 있는 1층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닫혀있었다. 아, 어쩐단 말인가. 말짱 헛일이었다. 겨우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폰이 없으니 시인과 연락을 할 수도 없었다. 발을 닫히셨군요. 현관문이 닫혔으니 기다리시려면 제 집에서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남자의 말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오랜 친구에게 들어와 하는 어조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폰이 없으니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하나. 다리를 다친 것은 고사하고 오늘 수업이 제일 걱정되었다. 머리가 띵해져 왔다.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자 남자는 대문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대문 밖에서 마냥 서 있었다. 폰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야 한다. 시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녀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남자가 다시 말했다. 어쩌시겠어요? 좀 추워 보이시는데 들어와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이 남자의 목소리에서 커피향을 느꼈다. 이 아침에 발 시린 이 쪽팔린 행색으로 낯선 남자와 커피를 마신다. 잠에서 깨어난 채로 세수도 하지 않고 양치질도 하지 않은 채 산에 올라온 그녀였다. 바지는 물기에 젖었고 재킷은 땀에 절었다. 그리고 맨발이다. 발가락은 거즈로 감겨 있다. 이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처음 찾아온 낯선 동네 낯선 오두막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커피를 마신다면 이건 기이한 모험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남자가 철대문을 열었다. 춥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약간 단호한 남자의 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철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남자는 철대문을 닫았다. 철컥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엄청 컸다. 그녀는 움찔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식전 대바람부터 나무 그루터기에 발가락을 닫히고 늙은 시인의 등에 엎여 산길을 헤매고 지금은 시인도 없는 오두막에서 처음 보는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자 오소소 걱정이 몰려왔다. 지금까지 그녀는 우염에 빠진 적은 많았다. 특유의 호기심과 낯선 곳에 대한 모험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하지만 우염에서 그녀는 늘 안전했다. 단 한 번도 남들이 그녀를 해코지한 적이 없었다. 엄마는 남의 말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에요. 그건 우염해요. 아들이 그녀를 걱정하는 건 단 하나 남의 말을 잘 믿는다는 거였다. 그것은 남을 의심할 줄 모르고 다 좋게만 보려고 한다는 말이었다. 나쁘게 보려고 해도 다 좋게 보이니 그녀는 어쩔 수 없었다. 굳이 나쁘게 해석하거나 의심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60이 되고 보니 그녀의 생각은 거의 울었다. 그냥 말을 몇 마디 나누거나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았다. 그녀 주위에 맴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한 무리들이었다. 비록 잘 나가거나 젊거나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엄마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조금 나쁜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결국 엄마한테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 당연히 그러겠지요. 나쁜 짓을 하려고 엄마에게 해를 끼치려고 다가왔다가도 엄마와 말을 나누다 보면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제가 아는 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심은 하세요. 엄마. 아들은 이제 컸다고 그녀 걱정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였다. 넌 아직 어려워.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그녀는 남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인은 1층에 남자는 2층에 살고 있었다. 바로 우이는 옥상이었다. 옥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었다. 남자가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햇살이 가득 차 있었다. 들어오세요. 욕실은 여깁니다. 발을 씻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발을 뒤밀었다. 맨발인 그녀는 남자가 건네주는 수건을 받아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로 발을 씻었다. 발바닥은 흙이 묻은 채였다. 흙을 씻어내도 흙물은 벗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둥근 플라스틱 앉은 뱅이 의자에 앉아 옆에 있는 수세미에 비누를 묻혀 발을 오래 문질렀다. 비로소 흙물이 벗겨졌다. 그녀는 부끄러웠다. 정 안 되면 포는 다시 사면 되었다. 그러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게다가 포는 싸지 않았다. 할부 약정이 아직 1년은 더 남아있었다. 들 잃어버리고 다시 산 것들이 그녀는 몇 개 더 있었다. 할부 약정이 끝나지 않은 태블릿도 잃어버렸다. 다시 산 태블릿과 잃어버린 태블릿의 약정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잃어버린 태블릿의 할부까지 내고 있는 그녀였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남들은 그녀보다 똑똑하니까 현명하게 선택해서 권유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숫자가 나오면 그녀의 뇌는 정지되었다. 늘 로딩 중이었다. 그 믿음은 수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깨졌다. 4년의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다. 영업사원이 4년 약정을 설정했다면 이건 고객님을 물로 본 거예요 라고 다른 통신사 영업사원이 알려주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2년도 안 돼서 바꾸는 폰을 4년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다. 결국 폰을 약정 완료 전에 바꾸겠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1년은 더 쓰고 바꿔도 바꿀 것이다. 바꾸는 건 더 성가신 일이니까. 다시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은 몹시 험난한 숙제로 다가왔다. 끝까지 시인을 기다릴 것이다. 수업은 오후 4시쯤부터 시작되었다. 그때까지는 시인은 돌아올 것이다. 테이블 테이블에서는 벌써 커피가 끓고 있었다. 긴 팔과 긴 다리와 뱃살 없는 마른 몸 남자는 더듬이를 어디서 잘렸을까. 곤충들의 날개와 다리와 꼬리를 함부로 잘라냈던 장난꾸러기 시절이 잠깐 떠올랐다. 커피 향기가 실내 가득했다. 뭐라고 형용할까 떠오르지 않았다. 아 생각이 났다. 친구 민숙이와 연금이와 함께했던 춘천 여행에서였다. 운전이 서툰 그녀는 길을 잘못 들었다. 내비게이션은 자꾸 떠들어댔다. 다른 길로 안내합니다. 라고 목적지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할 때 그들의 눈에 띈 곳이 커피집이었다.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속 언덕에 있는 카페에서 그들은 우연히 그곳에서 만들어준 드립커피를 마셨다. 그때 알았다. 뇌를 톡 건드리는 커피향을 혀끝에 맴도는 풍미는 두고두고 생각이 났다. 섹시하고 야생적인 그 맛이다. 라고 그녀는 느꼈다. 사양고양이의 소화기관을 통과해 배설된 이 커피콩을 남자는 어디서 공급받았을까 궁금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말했다. 저는 혼자 삽니다.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지요. 이 커피콩은 아내가 나에게 보내주는 유일한 적선입니다. 마셔보세요. 향기도 그만이죠. 남자의 아내가 보낸 적선 비록 커피 알갱이 일지라도 남자의 아내는 남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몇 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눈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영상을 담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아내는 제 퇴직금으로 춘천에 커피집을 차렸지요. 아이들은 아내가 커피집을 운영해서 키웠답니다. 무척 다행한 일이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시력이 희미해졌다는 방송국 촬영기자 이야기는 안여사에게 언뜻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남자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음미했다. 그녀에게도 마셔보라고 눈짓을 했다. 햇살 같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아주 천천히 마셨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춘천 여행 중에 커피나무가 자라고 마시고 있는 커피집에 갔었다는 말은 남자에게 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커피가 그때 춘천에서 마셨던 야생의 그 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폰 문제만 아니라면 오늘 수업이 없다면 이 남자와 이렇게 하루종일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아침마다 사과 반쪽과 삶은 달걀을 접시에 담아놓았다. 침묵의 관심 그녀는 사과 반쪽과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남편이 주는 적선을 고맙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녀는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과나 달걀은 그녀의 신용카드로 산 것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만이라도 남편의 신용카드로 생활을 구매하고 싶었다. 가난한 시인의 신용카드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옷을 사고 식료품을 사는 고순자 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녀는 남편의 신용카드로 무엇인가를 한 번은 결제를 하고 싶었다. 남편은 다른 방법으로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녀가 원하는 친절은 베풀지 않았다. 휴대폰 벨이 방 쪽에서 울렸다. 남자가 방으로 가서 폰을 받았다. 그녀는 폰을 손에 쥐고 있는 남자를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남자는 키가 컸다. 뱃살도 없는 날렵한 남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나이와 비슷할 거라는 추측을 했다. 아, 정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손님이 와 계셔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신다고요? 제가 사가지고 갈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 까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정미조 여사의 연인 방송국 촬영 기자라는 걸 이제 알아차렸다. 지금 두 연인은 오늘 정여사의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고 있었다. 지금은 9시 20분 아직 정오가 되려면 멀었다. 적어도 11시 반까지는 시인이 돌아와야 한다. 안여사의 전화번호만 외우고 있었어도 이 일은 쉽게 풀릴 수 있었다. 남자의 폰을 빌려 안여사에게 전화를 걸면 안여사는 시인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든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관 비밀번호라도 알아내 주었을 것이다. 시인이 만약 고순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건 가장 나쁜 수였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쉽게 헤어져 집으로 돌아올 리는 없었다. 밤을 지새울 수도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걸 느꼈다. 오늘 수업은 완전 꽝인 것이다. 고순자와 시인이 만난다면 지금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고순자가 다시 시인을 찾아왔다면 무척 다행스러웠다. 숲의 발걸음을 끊었던 시인이었다. 거의 보름 만에 숲에 나타난 시인은 몹시 초췌했다. 애로워 보이긴 했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고 얄미운 고순자가 시인을 불러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울고 싶은 마음도 반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새벽마다 맨발 산책을 하는 이유 말이에요. 남자가 뜬금없이 물었다. 그녀를 익히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저를 아세요? 알죠. 안효삼님과 나란히 맨발 산책하는 것을 몇 번 보았죠. 여기는 소문이 빨라요. 발이 없으니 날아다니죠. 안효삼님은 얘기를 하고 작가님은 듣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빨리 알아보지 못해요. 저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시력이 이미 흐릿해졌지요. 그녀는 말을 잘못 꺼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 앞에서 시력 얘기를 꺼낸 것은 실수였다. 남자는 자신의 실명을 이제는 초월한 듯 했다. 남자가 다시 물었다. 왜 매일 새벽에 맨발 산책을 하냐는 질문에 아직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건강 때문입니까? 왜 새벽에 다니죠? 낮에 단풍이 어떤 빛깔인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왜 새벽에 맨발로 숲을 쏘 다니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아무도 그걸 물은 적은 없었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분명 있을 터였다. 술 주정뱅이 남편이 깨어나 난동을 부리기 전에 남편을 피해 숲으로 나오는 안여사처럼 분명 그녀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남자는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자신의 귀한 행동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아무에게도 해보지 않은 말을 오늘 처음 본 남자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글쎄요. 굳이 건강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발을 벗으면 가볍다는 게 이유가 될까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새벽 산책을 하지 않으면 전 살아갈 의미를 잃어요. 전 겨울이 오는 게 싫어요. 겨울엔 맨발 산책을 할 수 없으니까요. 뜨거운 여름을 특히 좋아해요. 태양이 이글거리는 날에는 살아있다고 분명하게 느껴요. 맨발 산책을 한 날에는 숲에서 돌아와서는 무엇인가를 하기는 해요. 씻고 사과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자판을 두들기고 등등. 하지만 새벽 산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쳐 누워 있어요. 무기력 상태가 계속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밥도 안 먹고요. 마치 시체처럼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꾸였고요. 수업을 나가죠.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저의 부끄러운 문제랍니다. 잠을 잘 자니까 우울증은 아니겠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많지요. 느끼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맨발처럼 가벼워져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숲에서 맨발 산책하면서 느끼는 것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느낌은 사소하다고 묵살해버리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지 못했다고 한탄하지요. 느낌을 기록해보십시오. 그게 문학입니다. 느낌이 예술인 것처럼요. 전 실명이 다가오면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비겁한 직장 상사도 모지렀던 아내도 사람들은 쑥덕거리지요. 저와 정미조 여사 사이를 두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친밀하지요. 왜냐고요? 나무가 옷을 벗듯이 나뭇잎을 떨어뜨리듯이 지금 정여사님은 자신을 응축시켜 소멸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고 있죠. 저도 언젠가는 완전히 실명하게 될 날이 오겠죠. 공포와 결핍을 아는 사람은 상대의 결핍과 공포를 알아차리지요. 함께하면 공포와 결핍은 흐릿해져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작가님은 우울증도 아니고 무기력증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문학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살아가는 발자취가 문학이라니요? 예술이라니요? 그녀는 이 남자에게 진한 우정을 느꼈다. 남편에게 느껴보지 않은 친구 같은 결속감이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남자와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결속감은 더 단단하게 다져질 것이다. 라고 그녀는 믿었다. 이게 가끔 아들이 말했던 위험한 관계인 것일까 그녀는 속으로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일까를 의심해 보았다. 나쁜 사람이기는 커녕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위험했던 일은 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십여 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무모한 일이었다. 세상은 위험했지만 그녀는 늘 안전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짧게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었다. 그녀가 자취를 했던 집은 정원에 나무가 많이 있는 앞마당이 넓은 기화집이었다. 주인집 아저씨는 전지 가위를 들고 앞마당을 걸어 다녔다. 잘 자란 나무들을 가위로 잘라내며 그녀의 방을 건너다 보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만든 음식을 몰래 놓고 가기도 했다. 정원수도 멋이 있었지만 더 멋진 것은 줄지어 늘어선 분재들이었다. 그 집 아들은 교육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다. 얼굴이 까마귀처럼 검었다. 여고생한테 청혼을 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세상에는 돈케오테 후회가 많다. 주인집 아들은 돈케오테 후회였던 것일까 무모한 청혼이었다. 아무런 교감도 없는 사이에 여고생한테 일방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다니 그녀도 돈케오테 후회가 아니라고 잡아 뗄 수는 없었다. 저녁이 되면 가끔 집을 나와 학교로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곤 했다. 교정을 산책하는 일도 빠지지 않는 루틴 이었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학교를 나와 자칫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앞만 보고 걷던 그녀에게 한 남학생이 다가왔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는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남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가까이서 마주 본 적도 없었다. 저는 고식공부를 하는 무슨 대학 학생입니다. 잠깐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그녀는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밤 11시가 넘었으므로 거리에서 낯선 남학생과 한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공부하는 일은 고독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꼭 패스를 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더뎌질 것 같았다. 꼭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운을 빌게요. 그녀가 돌아서자 그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는 몹시 놀랐다. 이 남자는 치안이다. 라고 생각했다. 더 놀란 것은 그쪽이었다. 그는 얼른 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러더니 그녀를 어둠 속에서 쳐다보았다. 그녀는 남자가 외로움을 탄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외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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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외로움은 남녀가 만나 대화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녀가 누나처럼 말했다. 남녀가 대화를 하면 더 외로워질걸요? 오히려 고시에 방해가 될 거예요. 외로움을 즐겨보세요. 그게 나아요. 그는 울상이 되어버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남자를 몰랐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주인공 남자들이 다 남자인 줄 알고 있었다. 성욕이 충만하다든가 하는 남자의 욕구를 몰랐던 때였다. 그 남자는 간절하게 그녀에게 부탁을 했다. 저와 10분만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없을까요? 어둠 속에서 보는 남자는 치안의 얼굴은 아니었다. 그냥 불쌍한, 고시에 몸의 단백질을 다 빼앗겨 버린 허기진 스무살 남짓한 남학생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살고 있는 자취집을 알고 있었다. 저녁마다 도서관으로 가는 모습을 그는 보아왔던 것이다. 그때 그녀는 매력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얼굴이 예쁘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 않았다. 날씬하지도 않았고, 옷을 부리지도 않았고, 수다스럽지도 않았으며, 과묵한, 말이 없는 평범한 여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녀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욕구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환상은 현실에는 없었다. 그녀는 류이제린저의 생애 한가운데에 니나를 사랑한 슈타인을 사랑했으며, 이상은 아주 먼 곳, 그러니까 그녀가 다다를 수 없는 아득히 먼 곳에 있었다. 그녀는 매력도 없는 허약한 남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승낙하고야 말았다. 만약 대화를 하자는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의 고식 공부는 패배를 할지도 모른다는 주술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좋아요. 대화해보세요. 그녀가 대화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자, 그는 말문을 잃었다. 바람이 차서 이가 달달달 부딪혔다. 그녀는 추워서 제자리에서 뛰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멍석을 깔아주었는데 제주를 굴리지 않다니, 그녀는 그만 짜증이 나고 말았다. 무슨 과를 공부하셔요? 법학입니다. 개나 소나 다 법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공부를 제대로는 할까 의문이 살짝 들었다. 법을 공부한다면 말이라도 논리가 있어야 했다. 그는 자기보다 몇 살이나 어린 그녀에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전 이만 가겠어요. 그녀가 돌아섰다. 그가 그녀의 손을 부리나게 잡았다. 날씨가 춥습니다. 제 공부방으로 가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추워서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이러다가 둘 다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늘 밤에 숙제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다니는 학교 정문 앞 쪽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천장까지 책들이 가득했다. 그는 자랑처럼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책들을 가리켰다. 10년이 걸려도 절대 다 할 수 없는 공부다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재미없는 공부를 시작한 이 허약한 남자는 그가 얻으려는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염려되었다. 천장에 달려있는 백열등이 흐릿했다. 관심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남자의 말을 감동 없이 들으면서 그녀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그녀의 눈치를 보는 듯 잠시 행동을 멈췄다. 끈으로 꽁꽁 묶여있는 두꺼운 책들을 한 달 안에 다 섭렵해야 하는 그가 가엾다고 생각했다. 전등 불빛으로 보는 남자는 햇빛을 쐬지 않은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서웠다. 이런 건강에 비해는 갈색의 피부톤은 그가 착하다는 것과 순진하다는 것과 오직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쳐서 방을 천천히 나왔다. 주인 집은 입구가 다른 쪽에 있어 아무도 그의 방에 누가 출입하는지 알 수 없는 집 구조였다. 그가 아쉬운 듯 그녀를 배웅했다. 환한 목소리로 그가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정 가겠다면 가세요. 가.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집으로 달려오면서 그녀는 자신이 돈키호테의 후예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도 돈키호테의 후예라고. 갑자기 40여 년 전의 에피소드를 떠올린 그녀는 피구섰다. 그때 남자의 폰이 또 울렸다. 남자가 받았다. 올 때 아파트 상가에서 대파를 사다 줘요. 대파가 죽음밖에 없네요. 대파를 숭숭 썰어 많이 넣어야 우동 맛이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정미조 여사에게 질투를 느꼈다. 정미조 여사가 부러웠다. 담벼락 창문 아래서 고양이 구애하는 소리가 앙칼지게 들려왔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혼자 들어도 저 소리는 듣기에 거북했다. 낯선 남자와 듣는 저 소리는 한없이 애설스러웠다. 햇살이 스며 들어왔다. 새벽에 미명에 집을 나왔던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햇빛에 꼬질꼬질한지를 생각했다. 입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땀이 밴 재킷, 거즈로 감싼 발가락 등등.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남자 앞에서 조명 없는 대낮에 민낯은 자신의 몰골이 수치스러웠다. 씻지도 않은 민낯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할 것이다. 남자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어떤 몰골일까. 여자는 남자의 시력이 흐릿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남자는 60대에 막 들어섰다는 말을 안여사한테 들었다. 이 남자는 그녀와 동갑이거나 겨우 한두 살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남자 나이 60은 한창이다라고 생각했다. 폐경이 온 그녀에게 남자는 귀찮은 존재였다. 그녀는 일어섰다. 남자의 얼굴에 옅은 실망감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졌다. 남자가 실망감을 흩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발이 아플 텐데요. 업고 가는 것은 싫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로 가실까요? 아니에요. 전 혼자 가겠어요. 그녀가 일어서자 남자는 포트에 남은 커피를 포틀에 담아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 생각날 테니까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또 오십시오. 참! 시인이 돌아오면 뭐라 전하죠? 시인이 와도 설사 남자가 시인에게 말을 전달한다 해도 폰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집을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안여사는 알까? 아마도 잘 모를 것이다. 언젠가 안여사가 어디 사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집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시인의 집에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운동화를 들고 보트를 들고 집을 나왔다. 배웅을 하려는 남자를 그녀는 적극적으로 반려했다. 이런 등동은 그녀에게 거의 없는 일이었다. 만약 해자를 배웅하는 남자를 누군가 지나가다가 본다면 오해해서 보이는 것을 과장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퍼뜨린다면 그건 그녀에게 두려운 일이었다. 소문이라도 난다면 아,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그녀가 분위기를 깨고 집으로 가겠다고 우기면 그녀를 잡아 끌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가라, 가! 하고 붙잡던 손을 넣으며 등을 떠다 밀었다. 그녀는 피고 섰다. 아까 시인도 밥을 먹고 가라 해도 가겠다고 하자 가라, 가! 했다. 이 남자도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가라, 가! 라고. 그녀는 숲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았다. 발가락은 움직일 때마다 저릿저릿했다. 아들은 벌써 출근을 했을 것이다. 백수인 남편은 벌써 집을 나갔을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상속분 땅을 판다고 남편은 직장인보다 더 바빴다. 땅을 팔면 남편은 그녀에게 얼마라도 줄까? 묻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복 중에서 반만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살면서 그녀에게 많은 빚을 지운 남편은 이번만은 모른 척 시침이 떼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또 혼자 꿀꺽 삼켜버린다면 남편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새벽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그녀를 속으로 걱정은 하면서도 남편은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화를 하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그 정도 눈치는 30년 살아온 남편은 알고 있을 것이다. 땅을 팔아서 그 반의 반만이라도 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남편은 그녀 몰래 누이들과 나눠 갖는 기이한 행동을 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편도 늙었고 그녀도 늙었다. 늙는다는 것은 나무처럼 성숙해진다는 뜻이다. 시인이 칭한 가장 아름다운 오솔길, 가지 않은 길까지 왔다. 그녀는 새벽보다 낙엽이 더 많이 쌓여있다는 걸 깨달았다. 복신한 길을 걸어서 벤치까지 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아픈 발가락은 오래 걷기에 힘이 붙였다. 나뭇가지에 새 두 마리가 앉아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붉은 나무 열매들이 많은 이곳은 새들의 천국이다. 그녀는 보트를 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직 식지 않은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남자의 목소리가 흰 머리칼이 듬성듬성한 얼굴이 떠올랐다. 매력있는 남자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시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다시 시인의 집으로 들어가 전직 촬영기자를 만나고 절뚝거리며 오두막을 나온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나무와 낙엽과 새 두 마리와 바람소리 뿐이었다. 툭 하고 커다란 호박나무 잎이 떨어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 바람에 새가 놀라 날아가 버렸다.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돌아가는 여자처럼 그녀의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쳤다. 그녀는 손으로 심장 쪽을 꾹 눌렀다. 제발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가 가지 않은 길은 굽은 길이었다. 그녀는 굽은 길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길은 예측이 불허했고 신비로웠고 낯설고도 두려웠다. 수풀이 더 우거진 그늘지고 음침한 길이었다.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은 두 아들과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었다. 그 끈은 실크처럼 가늘었지만 끊어지지 않는 질기고도 영원한 높은 곳에 닿아 있었다. 만약 그녀가 의욕이 흔들려 음침한 길에 한쪽 발을 담갔다면 두 아들에게 불똥이 튈 것 같았다. 고해성사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 해도 양심이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그건 몹시 두려운 일이었다. 그녀 인생의 남은 일조량은 이제 거의 힘을 잃었다.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쯤 왔을까? 그렇다. 그녀는 기적처럼 여기까지 잘 왔다. 남은 인생의 가지 않는 길을 향해 발을 디들 만큼 그녀는 무모하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까마득하게 두높았다. 그때 바스락 소리가 났다. 한 여자가 오고 있었다. 여자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피부가 희고 곱슬머리 파마를 한 여자는 안여사 또래로 보였다. 수줍은 듯 고운 얼굴 뒤로 홍조띈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자는 그녀 앞을 지나쳐 가다가 다시 그녀 곁으로 되돌아왔다. 저 혹시... 여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머뭇거렸다. 그녀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커피를 나눠줄 수 있냐는 말을 기다렸지만 여자는 머뭇거렸다. 어차피 커피는 없었다. 커피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미안해졌다. 여자는 그녀가 숲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여자는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쳐갔다. 그녀는 여자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나이에 어울리는 풍만한 둥근 몸을 갖고 있었다. 약간 절뚝이는 걸음걸이에 그녀의 눈이 멈췄다. 지금 발가락을 다쳐 절뚝거리는 그녀는 여자에게 야릇한 동질감을 느꼈다. 전직 촬영기자도 발가락을 다친 그녀에게 동질감을 느꼈을까. 그녀는 뒤뚱거리며 가지 않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애처로운 모습이었다. 여자는 시인의 여인 고순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순자를 처음 본 날 절뚝거리는 걸음을 보고 시인은 죽은 아내를 만난 것처럼 울컥했다고 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뒤뚱거리며 걷다가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 시인은 고순자가 한없이 안쓰러웠다. 지금 그녀 앞을 지나쳐가고 있는 절뚝거리는 저 여자는 고순자가 맞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고순자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려 다가왔던 것일까. 시인은 지금 고순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인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오늘 폰을 찾기는 글렀다. 고순자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니 미워했던 마음은 어느 사이 녹아버렸다. 예쁘장한 저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시인이 측은해서 그녀는 더 슬퍼졌다. 아까 밥을 먹고 가라고 붙잡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밥을 먹어줄 걸 그랬나. 하지만 시인과 둘이 마주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보름 만에 새벽에 숲에 잠깐 나타났던 시인을 보고 그녀는 막연하게 고순자와 시인이 다시 만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고순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고순자에게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말을 안여사에게 들은 뒤부터는 시인이 불쌍해서 작품 사진이 카톡으로 보내오면 멋지다고 답을 했다. 어떤 날은 바빠서 OK라고 이모티콘을 대신하기도 했다. 시인이 완성한 작품 속에 마른 잎이나 꽃들, 줄기는 소멸되어 가는 것들을 채집한 것이었다. 햇빛에 드러난 섬세한 핏줄을 보는 것처럼 애처로웠다. 한물 지난 태색된 유물을 보는 것처럼 우울해지고 고독해지는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작품 어느 조용한 가을 속으로 둘이 소풍을 가자는 말이 하도 은밀해서 거절을 했지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절반은 있었다. 작품 속의 가을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던 것이다. 언젠가 아녀사는 말했다. 시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고순자가 질투를 하니 조심하라는 아녀사의 말에 그녀는 까르르 웃었다. 가까이 할 마음도 없었지만 73세 여자가 질투를 한다는 것이 하도 의아해서였다. 여자에게 질투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 질투는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여자의 매력일까 본능일까. 내가 시인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아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수도, 전기, 보일러 등 고장이 나면 시인을 소개도 했지요. 돈벌이가 없으니 심심풀이로 용돈이나 벌어보게 하려고요. 좋은 일을 하셨네요. 서로 도우면 좋지요. 시인이 그런 기술도 있나요? 60이 넘어서 자격증을 땄다고 하네요. 그럼 뭐래요. 말도 말아요. 고순자가 달려와서 쓸데없는 일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잘 사는 아파트 사람들에게 소개 그만하라고요. 아니 왜요? 시인한테 좋은 일 아닌가요? 고순자는 질투심이 유별나요. 그 후로는 난 시인의 집에 발을 뚝 끊었어요. 그녀는 고순자가 이해가 안 되었다. 질투했다고 한다면 질투의 대상이 무엇일까 아리송했다. 굳이 잘 사는 아파트 사람들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안면이 있는 시인에게 사람들은 돈 대신 밥을 사주었다. 그녀는 고순자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도 같았다. 남편도 아니면서 시인을 관리하는 걸 보니 여간 내기가 아니다 싶었다. 자기 것을 누가 가져가도 멀뚱멀뚱 눈을 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그녀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수리를 잘 해줬다고 수리비 대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때는 따라와서 잘도 먹더래요. 같이 사줬다는 거예요? 그죠? 부부나 마찬가지니까. 뺏고 끊는 것이 매사 정확하고 분명한 안여사가 배아리했을 때 시인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말이 떠올라 피식 웃었다. 그녀는 안여사를 슬쩍 견눈질해 보았다. 껴안으면 부서질 듯 가녀린 어깨가 그날 따라 한없이 치근해 보였다. 술주정뱅이 남편은 안여사를 정신적으로도 꽁꽁 묶어놓았다. 고순자처럼 자유분방하게 로맨스를 만들어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성질고약한 남편이 딱 버티고 있으니 어떤 남자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래저래 안여사는 애로운 처지였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안여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은 그녀를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꽁꽁 묶어놓았다. 아니 그녀 자신이 스스로 남편과 자신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것은 아닐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크같은 가느다랗고 질긴 실로 남편과 한 덩어리로 묶여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도덕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혼을 했다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면. 그녀는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 않은 길도 걸어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녀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맛있는 해물요리가 나오면 남편이 생각났다. 이게 사랑인가를 자문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길을 걷다가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 뒤돌아보면 남편과 비슷한 체격과 몸매를 갖고 있었다. 남편과 길을 걸어가면. 중년의 여자들은 남편을 또 한 번 뒤돌아 보았다. 말이 적은 반듯한 체격의 남편은 중년 여자들 눈에 신사로 보일만 했다. 실제로 남편은 신사의 조건을 몇 개 정도는 갖추고 있었다. 그녀에게 돈을 준 적은 거의 없지만 지갑에는 늘 신사임당의 얼굴이 한 방향으로 빳빳하고 가지런하게 꽂혀 있었다. 남편은 치사하지 않았고 남에게는 관대했다. 질부 조카가 바람피우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결혼식 연애 때 시의 작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집안 내력이니 믿어도 된다는 말이었다. 군 스타 출신인 시의 작은 아버지는 남자다운 방역을 지닌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닐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윤동주 시인을 닮은 애모와 감성을 지닌 야구와 농구, 문학과, 학문을 좋아하는 로맨티스트였다. 어느 날 비즈니스로 출장 중이었을 때 상대 쪽 바이오한테 접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깼을 때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어떤 젊은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발가벗은 몸으로 옆에 붙어서 자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왜 여기서 자느냐고 호통을 쳤다. 젊은 여자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다. 접대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을 읽은 시아버지는 맨 바닥에 내려와 잤다. 여자는 침대에서 자다가 새벽에 몰래 호텔을 빠져나갔다. 남편이 그녀 몰래 바람을 피웠는지 피우지 않았는지 그녀는 모른다. 애박을 한 적도 많았으나 남편의 지갑을 열어보거나 휴대폰을 몰래 검색해 본 적이 없었다. 그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하는 이유였다. 화장대에 낯선 향수가 가끔 놓인 적이 있었고 못 보던 넥타이도 있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물었다. 향수가 자꾸 쌓이네요. 아빠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 향수 선물을 자꾸 받아온다면 한 번쯤 의심은 해봐야 하지 않나요? 의심? 어떤? 아들은 씩 웃으며 학교로 내뺐다. 그녀는 향수를 여자들한테 받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누가 줬냐고 물으면 남편은 만약 떳떳하지 못하다면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꾸 따져 물으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했던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남편은 자기가 샀다고 우겼다. 실제로 남편은 옷, 양말, 구두, 벨트 등을 직접 샀다. 그녀가 사주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다. 까다로운 취향을 가진 남편을 맞출 자신이 없었다. 향수는 자신이 샀다는 말을 그녀는 믿기로 했다. 믿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를 것이고 식탁을 주먹으로 칠 것이고 곧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것이다. 실제로 그녀의 집 하부장은 남편이 주먹을 날려서 움푹 들어갔다. 새 하부장을 남편이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그녀는 고치지 않았다. 새 것과 같았던 가구를 다시 바꾸기에는 돈이 아까웠다. 몇 년 전부터 그녀는 남편과 각방을 썼다. 더 빨리 그랬어야 했다. 갱년기를 지나고 나자 그녀는 오롯이 혼자 있고 싶었다. 이혼하자는 말도 별거를 하자는 말도 각방을 쓰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이혼은 못하더라도 별거는 못하더라도 각방만이라도 쓰고 싶었다. 그녀는 집에서 헐렁한 수면바지를 몇 년째 입었다. 엉덩이까지 허리춤이 내려오는 달아 빠진 바지는 더러워지면 빨고 또 빨아서 입었다. 잠을 잘 때는 불의 지어를 하고 잤다. 자다가 깨면 남편이 그녀의 몸을 여기저기 반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건 몹시 불쾌한 일이었다. 고난 잠을 깨우는 것도 싫었지만 이제 부부관계를 끝날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었다. 한창인 남편은 오직 그것만이 삶의 의미인 양 파고들었다. 인생에는 숙제가 많았는데 풀어야 할 숙제는 세고 셌는데 성욕까지 계속 풀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집에서 자신이 봐도 우스운 몰골을 하고 다녔다. 어쩌다 느낌이 이상해서 뒤돌아보면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질척한 눈빛으로 그녀는 알았다. 저 눈빛은 위험한 신호였다. 간절히 원하는 눈빛을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각방을 쓰기 전까지 그녀는 자다가 겁탈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예속되고 싶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자유롭고 싶었다. 머리 좋은 남자는 알아차렸다. 각방을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녀가 물었다. 왜? 같이 자면 내가 더 힘드니까. 이젠 건드리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 각방을 쓰게 되자 남편에 대한 마음도 너그러워졌다. 남편은 군대에 간 아들방에서 그녀는 안방에서 잤다. 밤늦도록 불을 켜놓아도 되었고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다 자도 되었다.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지자 그녀는 얼굴에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사랑받는 건 좋은 것 아니냐? 그 친구들은 말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사랑은 몸을 섞는 그 낯선 율동이 아니었다. 그녀가 바라는 사랑은 땀 흘려 노동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다. 사지 육신이 멀쩡한 남자가 일하지 않는 것을 그녀는 멸시했다. 정신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다리를 절뚝여도 나이가 들었어도 노동을 하는 남자의 손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섹시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살도 찌지 않았고 가슴도 늘어지지 않았다. 봉긋 솟은 유방의 유드는 여전히 분홍빛이었다. 깊은 그곳의 수풀은 여전히 우거졌으며 언젠가 영혼을 다닐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다시 촉촉해질 것이다. 75세의 나이에 맞지 않게 시인의 초롱초롱한 눈빛에는 늘 즐거움이 있었다. 그녀는 시인이 고순자를 다시 만나 늘 웃으며 휘파람을 불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인은 그녀에게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넨 사람이었다. 처음 숲에 산책 나왔을 때 수줍음이 많고 말 없는 그녀에게 아녀사를 소개해준 사람도 시인이었다. 숲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인은 늘 휘파람 불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어떤 날은 나에게 인사하지 마시오 라고 지나가는 늙은 남자도 있었다. 그러면 시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갑자기 핸드폰을 찾는 것보다 시인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다. 아까 만난 여자가 고순자가 맞는다면 시인을 오늘 보았느냐고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오가 되어가자 숲에서 만나던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숲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룰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젊은 청년들 못지않은 어떤 루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 아녀사의 집을 안다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녀사가 팔동에 산다는 사실만 언뜻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하얀 꺼지로 잘 감겨진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시인이 다시 휘파람 불며 숲에 나타난다면 내야지 않고 따뜻한 밥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막걸리도 반주로 시켜줘야겠다고. 아녀사와 함께라면 가능한 일이었다. 아녀사를 만나면 몇 호에 사는지도 물어봐야겠다고. 이제는 사람을 수박, 겉, 할기식으로 만나서는 안 되었다. 누군가 반발 다가오면 한 발 뒤로 물러났던 그녀였다. 고순자의 대타는 못 되더라도 어떻게든 시인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 마음이 가난한 그녀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온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흐르는 물이 물결을 만들듯이 아팠던 만큼 삶이 깊어지리라는 것을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등 뒤에서 톡 소리가 났다.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거부하듯이 허공에 머뭇거리던 나뭇잎이 금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무는 귀를 쓰며 만들어냈던 잎들을 모질게 끊어버리고 있었다. 가지 끝에 매달린 잎들은 댄서리를 맞은 듯 더 붉었다. 형형색색의 잎들이 가지 않은 길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줄지어 피어났던 꽃향유도 시들었다. 숲에서 보랏빛이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서 왼발로 나뭇잎을 밟았다. 향기로운 주단을 밟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인적이 뜸한 오솔길에서는 두엄 냄새 같은 고향 냄새가 났다. 그녀에게 남편은 디저트일 뿐이었다.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었다. 각방을 쓴 후부터는 편안해졌다. 의리가 남아있는 친구처럼 지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혼자 사느냐고 묻곤 했다. 같이 혼자 사는 것처럼 그녀는 살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예의를 지켰다. 어느 날부터 그녀를 만지지 않았다. 한때는 영혼과 육신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였다. 늙어가면서 둘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다. 이혼하지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한 것이다. 언젠가는 몸도 영혼도 서로를 떠날 것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관계일지도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른다. 그녀는 남편보다 먼저 죽고 싶었다. 그때까지 같이 살고 있다면 말이다. 그녀는 삶의 열쇠를 자신이 지고 싶었다. 고요한 가운데 위험을 지키며 죽을 수 있도록 음식 먹는 일을 멈추는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남편이 그녀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남편이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건 어때? 라는 친구 신미안의 제안을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살아온 그녀가 감사 일기까지 쓴다면 남는 것은 뭘까? 채 소화하지 못한 감정을 숙성 기간도 없이 빠르게 감사로 바꿔버리는 것을 그녀는 원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자라던 잡초도 뭉쳐진 감정도 다 그녀의 것이었다. 제풀에 풀어져 소멸되기를 바랐다. 굳이 감사 일기를 쓰지 않아도 그녀에게 남은 감정의 찌꺼기는 없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움은 연민으로 상처가 되었던 말은 소설의 대사로 결핍은 욕구로 바뀌어 소설의 문장이 되었다. 감사 일기 한 줄을 써보기는 했다. 제 아이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뛰어다니니라 아이들에게 놓쳤던 관심을 저 대신 아이들에게 쏟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났던 10대 20대 추억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저를 짓밟아줘서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등등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교만을 무엇으로 허물어뜨릴 수 있었을까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 앞으로 작달막한 키에 늙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안여사와 말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지나쳐갔다. 그녀는 저 남자에 대한 얘기를 언뜻 들었다. 사연이 깊은 고독한 남자였다. 숲에서 만나는 사람을 안여사는 모를 리 없다. 숲의 여왕은 안여사였음으로 저 사람은 78세 된 영감인데 해기사였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고 하대요. 산이 목숨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숲은 생명을 살려내지요. 나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니까요. 어디가 아팠나 보군요. 대장암을 앓고 있다는 군요. 나처럼 새벽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산책을 하지요. 말이 없는 편인 늙은 남자는 늘 먼저 안여사에게 인사를 해왔다. 그녀가 혼자일 때는 말없이 서로 비껴갔다. 격리 직원과 사랑을 했다는 군요. 딸만 둘인 집인데 불륜녀 한테 아들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을 얻었으니. 치밀하게 아들을 후원을 해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알게 되었다는 군요. 아들을 데려오고 격리 직원은 돈 봉투를 주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걸 보니 아내가 겁나고 두려워 졌대요. 그 후부터 아내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래요. 모든 재산은 아내 이름으로 넘어갔고 저 남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숨도 못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빈틈없는 해계사위에 더 지독한 아내가 있었던 거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늙은 남자 부부에 대한 예의를 한순간에 걷어 차버린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른다고 인간은 불완전하게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잘했든 잘못했든 돛진 개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승자는 자신의 벽을 먼저 허물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잘못한 상대를 자신을 바라보듯이 연민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철뚝거리며 그녀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도착하니 식탁에는 사과 반쪽과 군 고구마가 놓여있었다. 새벽에 집을 나가 새벽에 집을 나가 정오가 다 되어 돌아온 그녀를 무척 기다렸다는 제스처로 태식이는 무릎까지 뛰어오르며 반겼다. 남편은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숲에 있다가 시인의 우두막에서 4시간 넘게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다. 비주얼이 좋은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면 이웃집 남자처럼 보였다. 만약 남편을 누군가 멀리서 보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잠깐 설렐 것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먼 여행을 떠날 것처럼 차려입었다. 시골 땅을 파는데 필요한 서류가 많은 듯 분주하였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때는 거짓 투성이었던 남편이 그녀를 많이 쳐다보았다. 남편의 눈은 거질로 봉합된 발가락에 머물러 있었다. 방가시에 살짝 찔려도 비명을 지르는 엄살쟁이를 남편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이 물었다. 얼굴이 창백한데 어디 아프냐? 아니? 오늘은 이상하네. 발가락에 붕대를 감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에 대한 아쉬운 미련이 묻어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뻔뻔한 여자는 못되었으니까. 남편은 지나치게 단순한 남자여서 버럭 소리를 내거나 벌떡 식탁에서 일어나곤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탄로가 날 때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목소리가 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바라는 게 없어졌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노는 남자들처럼 남편도 은퇴를 했다고 바꿔서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했다. 여름 샌들을 신어보았다. 운동화를 신으면 발가락이 스쳐서 아파왔다. 수업을 빠질 수는 없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었다. 밤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친 교사들이 가끔 있었다. 그들은 목발을 짚고 다니며 수업을 하기도 했다. 만약 수업을 못하게 된다면 급여는 나오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처럼 일하는 것만큼만 수당이 나왔다. 회사는 교사들에게 너그러운 적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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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내건 사명이 말짱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녀는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는 사람도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부족한 구석이 많은 그녀가 CEO라면 어땠을까 그녀에게 자본을 불려주는 맨 밑바닥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장비인 마스크는 무료로 선뜻 내주었을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재앙은 또 찾아왔다. 다시 맞게 된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의 재앙 앞에서 허약하기 그지없는 관료들의 민낯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명제를 확인한 것이다. 교사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익만을 챙기려는 얄팍한 1차원적인 전략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CEO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본색은 오히려 더 잘 드러나는 법이다. 그녀는 재앙을 겪으며 더 강인해졌고 더 느긋해졌다. 속으로는 불안에 떨었을지언정 겉으로는 태어난 척 매뉴얼을 누구보다 더 정직하게 지켰다.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고단하고도 번거로운 일이었다. 슬쩍 건너뛰기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녀는 고단하고 번거로운 쪽을 택하였다. 불안에 떨며 수업을 나가는 교사들에게 회사는 여전히 입회를 요구하고 태해를 막으라고 했다. 그녀는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떠올렸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수업을 다니는 교사들을 보면서 하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나가는 자신과 동료들을 보면서 1998년 US 여자 오픈경기 때 박세리를 떠올렸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세리는 연못 가장자리 물가에 떨어진 공을 보자 하얀 양말을 벗었다.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샷을 날렸다. IMF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가슴에서 희망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기부싼 하얀 다리로 수업을 나가는 교사의 뒷모습에 응원의 기도를 보냈다. 용기가 빗나서였다. 수업을 나갈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였다. 휴대폰도 없는 지금 회원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지구장이나 회원들 전화번호를 애우지 못하였다. 지구장한테 사무실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장은 더 급한 일을 하느라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보다 더 바쁜 지구장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발가락을 조금 다친 것은 숨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일이 아닌 것이다. 그녀는 엄살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여름 샌들을 신으니 성냥파리 소녀가 된 느낌이었다. 아직 겨울은 아니었지만 간절기 재킷의 여름 샌들은 생뚱맞은 패션이었다. 운전은 할만했다. 창피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녀가 여름 샌들을 신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옷과 헤어에 바짝 신경을 쓰는데도 흰 머리카락은 삐죽삐죽 고개를 쳐들었다. 서너 살짜리 해원의 부모는 그녀의 아들과 나이가 비슷한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경으로 상대를 보았다. 빨간 렌즈를 낀 사람은 하얀 피부색인 그녀를 빨갛게 볼 것이고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그녀를 검게 볼 것이다. 그녀는 씩씩하게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특히 새싹들과의 약속인데 펑크를 내면 되겠는가. 오늘은 어리 꽝대가 되어보자고 생각했다. 주디 콜린스의 샌드 인 더 클라운즈 어리 꽝대를 보내줘 를 검색해서 운전하는 동안 들었다. 뭔가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여인의 후예가 담겨있는 노래였지만 다음 생에는 잘 해보겠다는 것으로 그녀의 귀에는 들렸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콤비가 아니에요? 나는 지상에 있고 당신은 공중에 있어요. 어리 꽝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즐겁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뛰어다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어리 꽝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리 꽝대가 필요한데요.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내가 찾은 것은 당신 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어리 꽝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력이 충분한 나인데 타이밍이 빗나가 버렸어요. 어리 꽝대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아마 내년에는. 선생님 발을 다치셨군요. 안 오셔도 되는데요. 제가 가르칠 테니 염려 마시고 가셔서 쉬세요. 도지면 더 큰일 나요. 거의 울상이 된 A 엄마는 혜자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눈물이 솟구쳐 나오려는 것을 혜자는 간신히 참았다. 남의 동정을 받는 것 같아 어색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다. 발가락을 다쳐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생각하니 조심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육체적인 아픔은 아무리 가까워도 절대 나눌 수 없었다. 20여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언니가 고통스러워 했을 때도 고통을 나누기는 커녕 멀뚱멀뚱 눈뜨고 지켜보기만 했던 무력한 혜자였다. 언니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려왔다. 언니는 위암을 얻어 마흔아홉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말기암 이었다. 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혜자는 꼭 나을 거라고 믿었다. 기적은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될 줄 알았다. 착하게 살면 기적을 내려줄 거라 믿었다. 앞으로 두 달 정도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병간호를 하던 혜자는 믿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언니가 아픔을 참으며 하얗게 자주 웃었기 때문이었다. 도무지 말기암을 앓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언니가 웃으면 희망이 생겨났고 언니가 아픔을 참기 힘들어하면 절망이 찾아왔다. 희망과 절망은 번갈아 찾아왔다.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던 언니는 병이 낫는 다는 것을 의심 하지 않았다. 퇴원하면 앓기 전으로 돌아갈 거라 믿고 있었다. 빠지노선 두 달은 플랫폼을 향해 질주하는 기차처럼 숨가쁘게 달려왔다. 병실을 방문했던 간호사는 무척 놀랐는지 혜자를 불렀다. 언니가 퇴원하면 무엇을 할지 의논하던 중이었다. 환자가 아픔을 참느라 몹시 힘들어요. 말을 많이 시키지 마세요. 언니의 눈 언저리에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혜자는 잘 알아채지 못하였다. 언니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덩달아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언니가 즐거우면 혜자는 덩달아 즐거웠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았다. 세상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의사의 말에는 털끝 만큼의 자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언니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얼마만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알아듣겠냐고 물었다. 아니라고요?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좋아진 거 간호사님 눈에는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어요. 준비를 하셔야 해요. 이젠. 복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모양이었다. 높으신 분은 이미 언니의 수명을 정해놓았는가 보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진찰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병명을 알게 되다니. 제발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언니는 병 발발 후 두 달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손을 잡고 있을 때는 분명 통하고 있었는데 생명이 다하니 언니와 통하지 않았다. 영혼은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만 통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살고 싶어 했던 언니는 살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퇴원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혜자야? 목욕을 마친 언니의 머리를 수건으로 말려주던 혜자에게 뜬금없이 언니가 물었다. 혜자는 깜짝 놀랐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다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하다니? 모르핀 주사로 순간순간을 견디던 언니였다. 혜자는 전날 병자 성사를 하러 오셨던 신부의 말이 떠올랐다. 병자 성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님? 마리아님은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신부는 되돌아갔다. 혜자는 병실로 돌아와 누워있는 언니를 바라보았다. 한때 눈부시게 빛이 났던 언니의 몸은 세잔 할 대로 세잔 해져있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을 잡고 혜자가 입을 열었다. 언니 언니는 이제 하느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갈 거야. 천국은 아프지도 않을 거고 무엇을 벗고 살아야 하는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야. 눈을 감고 있던 언니가 한참 후에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너무 아파서 이상하다 생각했다. 진작 말해주지 그랬니? 그랬다면 죽을 힘을 다해 참지는 않았을 텐데. 혜자는 언니가 덮고 있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이었다. 언니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해. 누구한테 잘못을 했다던가 돈을 빌렸다던가 같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잘못한 거 많지. 나 난 늘 기도했어.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무척 힘들 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아직 못 갚았는데 그것도 갚아져. 언니가 혜자손을 가져갔다.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혜자손의 언니가 글씨를 썼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다음날 언니는 잠자듯이 천국으로 떠났다. 혜자가 언니를 등 떠밀어 천국으로 보낸 것이다. 혜자는 언니 통장에서 돈을 꺼내 빚을 갚아주었다. 다리를 절뚝이며 수업을 다니던 혜자는 내 목까지 잘 살아달라던 언니의 말처럼 잘 살고 있는 것일까를 자문해 보았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혜자의 발을 보고 울먹이며 손을 잡아주던 A엄마는 혜자에게 친동생처럼 말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이 늘 당당하셔서 좋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날은 당당하게 쉬셔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니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믿어도 될까. 서른 후반의 혜원엄마는 언제부터 그런 아량과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을까. 잘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 고마웠다. 혜자도 A엄마 나이 때 아들에게 학습지를 시킨 적이 있었다. 하지만 A엄마처럼 너그럽지는 못했다. 혜자가 낮에 직장에 간 사이 학습지 교사가 와서 아들을 가르쳤다. 아들은 성실하게 학습지를 풀었다. 혜자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식탁에 놓아주었다. 식탐이 없는 혜자는 식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겨우 먹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올려놓고 키친타월을 덮어놓았다. 어차피 며느리는 식탁에 있는 음식만을 대충 먹을 것이므로 키친타월에 덮여있는 음식은 남편에게 줄 음식이었다. 아들은 그걸 혜자한테 가져다 주었다. 다시 자러간 아들은 이불 속에서 말했다. 엄마 내 심장이 두근거려요. 왜 그럴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아 생각났어요. 제가 오늘 풀어야 할 학습지를 안 풀었네요. 아들은 방에서 나와 혜자가 밥을 먹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학습지를 풀었다. 삽시간에 다 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저 먼저 잘게요 엄마. 매일 학습지를 스스로 푸는 아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성적이 그럭저럭 나왔다. 아들이 푼 학습지를 밥을 먹으면서 혜자는 훑어보았다. 교사가 다녀간 날에 푼 문제에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었다. 혜자는 아들이 푼 문제가 두세 개 틀렸다는 걸 발견했다. 교사가 동그라미를 쳐주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혜자는 학습지 교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채점은 제가 할게요.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요. 바로 전화가 왔다. 채점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었다. 혜자는 난감해졌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 잘못 푼 문제를 맞았다고 동그라미를 치면 아들은 수학 문제를 계속 잘못 풀게 빼냈다. 혜자는 정중하게 채점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잠시 침묵하던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 못 봤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바쁘면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요. 혜자의 나이는 그때 서른 후반이었다. 교사의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기전을 떠나지 않았다. 혜자는 그 교사가 좀 더 단단한 정신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강심장을 말이다.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었다. 그때 그냥 눈을 감아 주었더라면 잘못된 문제는 혜자가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면 되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몰라서 동그라미를 친 게 아니지 않는가. 혜자도 채점의 실수를 여러 번 했다. 그럴 때마다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상처로 남아있는 일도 역시 채점 실수를 한 경우였다. 저학년 단계의 한자에 대한 채점이었는데 틀린 문제를 맞았다고 동그라미를 친 것이다. 바다해라고 써야 할 것을 강강이라고 쓴 것이다. 눈을 감고 풀어도 틀릴 까닭 없는 문제를 아이는 틀렸고 혜자는 맞는다고 동그라미를 친 것이다. 회원엄마는 혜자한테 전화를 해서 따졌다. 왜 틀린 문제를 맞았다고 하셨지요? 수업 중이었던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부끄럽고 미안했다. 죄송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다. 잘난 딸이 친구 딸보다 낮은 단계를 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까지 한꺼번에 폭발시키고 있었다. 친구 딸보다 늦게 시작한 아이는 그 엄마의 말과는 달랐다. 그렇게 탁월한 수준은 아니었다. 단계를 밟아 올라간 친구 딸에 비해 단계를 허물고 억지로 단계를 높여놓은 결과가 오답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날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화가 난 혜원 엄마의 딱따구리처럼 쪼는 목소리가 가슴을 계속 쳐댔기 때문이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류였던 혜원 엄마는 드디어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해서 교사 체인지를 요구했다. 혜자는 일을 그만둘까를 고민했다. 회피하고 싶었다. 만약 혜자가 그만두었다면 혜원 엄마는 자신이 실력 없는 엉터리 교사를 그만두게 했다고 주변에 자랑처럼 떠들어 댔을 것이다. 그 엄마는 단임도 그만두게 했다고 혜자에게 자랑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관계가 좀 괜찮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교장선생님도 저에게 쩔쩔매어 교사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따졌거든요. 결국 단임선생님이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더라고요. 신경세약에 걸렸다면서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요? 급식대마다 우리 딸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급식대를 교실로 끌고 오라고요. 제가 그러시지 말라고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단임은 우리 딸만 부려먹는 거예요. 혜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이는 체격이 또래들보다 컸다. 손끝이 야문 구석이 있었다. 혜자가 보는 아이는 또래들보다 힘이 세고 심부름을 유독 잘했다. 믿음이 가서 그랬나 보네요. 야무지게 심부름을 누구보다 잘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딸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혜자는 아이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믿을만한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심부름을 시킨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혜자는 세대 차이를 크게 느꼈다. 자식이 툴툴거리면 내가 뽑힌 것이니 좋은 것 아니냐? 좋은 일을 하면 결국 내가 좋은 거야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도 자식이 툴툴거리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식은 상전이니까. 혜자는 신경세약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한 담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얼굴도 모르는 담임이 그렇게 가엾을 수가 없었다. 혜자도 담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 많이 힘들었다. 친구 심미안한테 그 일로 코칭을 받았다. 심미안은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넌 로봇이 아니잖니? 몰라서 맞았다고 동그라미를 친 게 아니잖아? 만약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혜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은 수업증입니다. 곧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틀린 문제를 맞게 채점을 하다니요. 더 정확하게 살폈어야 했는데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 더 심한 말로 저격한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었다. 사람이니까 제가 실수를 하네요. 로봇이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요. 두 번째 집으로 갔다. 시계 대용으로 쓰던 휴대폰이 없으니 답답했다. 현관문 앞으로 들어서는 혜자를 비엄마는 흘끗 보았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붕대를 감은 발을 힐끔 쳐다본 비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좀 늦으시면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도 안 받으셔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었네요. 혜자는 당장 폰을 개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휴대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다섯 집을 방문했을 때 반응이 다 달랐다. 다친 발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자신한테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 혜자가 아는 진실은 얼룩송아지는 얼룩소가 낫는다는 사실이었다. 지친 몸으로 집으로 달려오는 자동차 안에서 입회를 불러달라는 지구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입회는 없는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지구장에게 혜자는 혼잣말로 미안합니다 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룸미러에 대롱대롱 매달린 할로윈 호박 바구니에서 무신결에 초콜릿을 하나 꺼내다가 혜자는 그만 손을 놓아버렸다. 뚫린 검은 눈과 코가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다. 애도의 아픔이 통증으로 덮쳐왔다. 공부를 못하면 좀 어떤가 입회가 없으면 또 어떤가 발가락을 다치면 좀 어떤가 지금 살아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혜자는 생각을 바꾸었다.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해인 수녀의 슬픔 속의 작은 기도가 떠올랐다. 슬픔 속의 작은 기도 이해인 향을 피워도 눈물뿐 꽃을 받쳐도 눈물뿐 우리 이제 어찌 해야 하나요. 단풍이 곱게 물든 이 가을에 너무 큰 슬픔이 덮쳐 우린 마음 놓고 울 수도 없네요. 어떡하니 어떡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아무리 애쳐봐도 답은 없고 공허한 미아리뿐 숨을 못 쉬는 순간에 그 부개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웠을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선뜻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냥 두 주먹으로 가슴만 치고 있네요. 한 번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참히 깔려 죽은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요. 이 땅에서 다신 이런 일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할게요. 꿈들을 조금씩 사랑으로 희망으로 싹 틔우고 꽃 피워서 그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게요. 멈추지 않는 눈물과 슬픔의 심연 속에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기도할게요. 우리의 하얀 슬픔을 상복으로 입고서 안녕 안녕 이라고 휴대폰을 찾지 못한 혜자는 결국 새 폰을 24개월 약정으로 또 샀다. 안여사는 몇 번이나 시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폰을 잃어버린 지 보름 만에 수업청자에 가보니 황회장과 안여사 둘 뿐이었다. 황회장님이 혜자씨한테 할 말이 있다고 기다리고 계셔요. 혜자는 의아했다. 황회장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 무슨 까닭일까 궁금했다. 아이들 공부를 가르친다고요?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소? 혜장님께서요? 무얼 배우고 싶으신데요? 아무거나 난 눈이 어두우니 책을 읽어주면 좋겠는데? 혜자는 난감해졌다. 승낙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다. 지금 하는 일도 벅찬데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다.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안여사가 혜자를 끌고 소나무 있는 데로 갔다. 황회장님도 알고 보면 불쌍해요. 혜자씨가 91세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롭겠어요? 돈만 많지 천국으로 갈 날도 길어야 10년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들어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내키지 않는데요. 그래도 꼭 해야 할까요? 일단 해봐요. 특별 대화 할 것 없이 학생들과 똑같이 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코울리개 종우래기들보다 굵직한 황회장 같은 사람 몇 명만 가르치면 덜 고단할 텐데 아이고 혜자씨는 답답해. 그건 그렇지가 않았다. 황회장도 안여사도 모르는 게 있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과 노인을 만나는 일은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혜자가 경험한 노인들은 하나같이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강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팔딱 일어났다. 아쉬움이 없었다. 노인들은 끝나도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과일과 차를 준비했다. 매뉴얼에 접대는 없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었다. 혜자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섰다. 산책을 마치고 다시 정자에 가보니 정자는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 바둑판도 바둑알도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룻바닥도 걸레질이 되어 있었다. 배드민턴장에 떨어진 낙엽도 비로 쓸어서 풀숲 한군데 모여 있었다. 시인이 나타난 것이다. 시인이 희파람을 불면서 나타나자 숲은 다시 활기를 띄었다. 시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했다. 혜자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혹시 집에 제 휴대폰을 두고 온 것 같은데 없었나요? 시인은 의아하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없었는데 폰을 잃어버렸어요? 예. 다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보기 좋네요. 아니야. 난 늘 행복해. 갑자기 아녀사가 나타나 큰 소리로 말했다. 고순자가 돌아와서 그런 거지? 소금에 절인 배추이파리처럼 너덜너덜하더니 물먹은 이파리처럼 다시 살아났네? 고순자가 돌아왔다고 했다. 새로 사귄 애인을 버리고 다시 시인을 찾아왔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었다. 무슨 일이죠? 고순자가 갑자기 돌아온 이유가 뭐죠? 나도 모르죠. 고순자가 시인한테 달려와서 따지더래요. 다정하게 카톡을 나눈 여자가 누구냐고요. 시인의 핸드폰을 뒤졌다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바락바락 따졌다나 봐요. 그 여자가 누구인데요? 난 모르죠. 시인이 작품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빨간 머리에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이도 고순자보다는 20년은 젊어보이는 좀 고상한 얼굴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해졌겠어요. 시인을 젊은 여자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돌아온 거지요. 시인이 작품 사진을 찍어서 혜자에게 보낸 것은 여러 번 이었다. 그때마다 혜자는 멋지다고 빨간 머리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렇다면 고순자는 혜자와 나눈 카톡을 보고 돌아왔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시인의 집에 두고 온 것이 아니었다. 가지 않은 길에서 나무 둥치에 걸려 발가락을 다치면서 그곳에 폰을 떨어뜨린 것을 고순자가 지나다가 주운 것이었다. 혜자가 벤치에 앉아있을 때 고순자가 다가와 말을 걸어온 것이 생각났다. 폰을 돌려주지 않고 뒤져본 것이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자는 가지 않은 길에 다시 가보았다. 놀랍게도 벤치에는 전직 촬영기자가 앉아있었다. 정미조 여사는 보이지 않았다. 벤치에는 나뭇잎들이 소복하게 쌓여있었다. 남자는 혜자가 다가가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오늘은 혼자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혜자를 쳐다보았다. 혜자는 남자가 시력을 많이 잃었다고 느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단풍든 아름다운 잎들은 눈송이처럼 날리고 있었다. 노란 은행잎 하나가 남자의 머리칼에 떨어졌다. 남자의 머리칼이 바람에 날렸다. 날개가 잘려나간 지친 나비 같다. 혜자는 혜자는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정말 이상한 여자다. 왜 자꾸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쏠리는 걸까.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몸은 벌써 남자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남자는 정무라처럼 고요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막 떠오르기 시작한 해는 온화하게 남자를 비춰주고 있었다. 일순간 세상이 정지해버린 것 같았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다만 곱게 물든 단풍든 나뭇잎들만이 자꾸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혜자는 가만히 옆에 앉았다. 남자가 말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혜자는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전 맨발 이에요. 괜찮아요. 이대로 저희 집으로 갑시다. 혜자는 남자의 뒤를 따라 걸었다. 남자는 오른손에 스틱을 쥐고 있었다. 시각 장애인들이 들고 다니는 접이식 흰 스틱 을 짚으며 작은 바위도 건너고 풀뿌리도 건너고 나무 둥치도 건너서 오솔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맨발에 닿는 나뭇잎들은 폭신한 담요처럼 포근했다. 그 뒤를 혜자는 말없이 따라 걸었다. 갑자기 슬픔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남자의 아내나 아이들은 남자가 이 지경이 된 사실을 알기는 할까 벼랑간 남자의 고독에 짙은 슬픔을 느꼈다. 한 여자가 가지 않은 길 초입에서 혜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고순자라고 직감했다. 남자가 여자를 지나가고 혜자가 따라갈 때 여자가 한걸음 나서며 말했다. 혹시 오해자씨 맞나요? 예 제가 오해자입니다. 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여자가 폰을 혜자에게 내밀었다. 혜자 폰이 맞았다. 발가락을 다친 날 고순자는 가지 않은 길을 걷다가 폰을 주었다고 했다. 아녀사 말이 맞았다. 시인의 작품 사진들이 카톡으로 오고 간 것을 로맨스로 생각한 고순자는 부리나케 시인에게 돌아온 것이다. 11월의 숲속의 부드러운 공기와 이른 아침의 햇빛은 가을산을 온통 불태우고 있었다. 고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묘한 얼굴로 남자를 뒤쫓아가는 혜자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숲은 소문으로 파다해질 것이다. 고순자의 눈으로 남자와 혜자의 스토리는 각색이 되어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릴 것이다. 혜자는 겁나지 않았다. 시력을 잃은 남자에 비하면 그깟 세상의 추문들은 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통 속에서도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있었다. 순간순간 허망한 세상에서 다가오는 숨결 아무런 감동도 없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비풍만이 혜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 혜자를 사람들은 흘끔흘끔 돌아다 보았다. 남자를 보는 것인지 혜자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리라. 남자의 집에 도착하는데 거의 반시간이 넘게 걸렸다. 어릴 때 아들의 걸음걸이가 느리다고 책망한 적이 있었다. 주변을 기웃거리고 살피느라 아들은 늘 걸음이 더뎠다. 지금 아들보다 더 느린 걸음걸이로 사방을 허우적대는 남자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자신에게 혜자는 속으로 박수를 쳤다. 남자는 환한데도 거실 전등을 켰다. 아마 혜자가 어두울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남자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혜자는 식탁에 올려있는 책들을 살펴보았다. 남자는 소설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고 있는 신간소설 책들이 여러 권이나 있었다. 혜자는 그 작품들을 아직 읽지 못했다. 남자가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전 요즘 책을 읽지 못한답니다. 이 집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몹시 설레었답니다. 저녁 나절 옥상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었지요. 지금은 그마저도 접었답니다. 혜자는 어머니와 같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약해요. 완전하고 약하지 않다면 인간은 매력을 잃어요. 그만하십시오. 창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동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 동정하는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만 돌아갈까요? 남자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혜자가 앉아있는 소파 뒤로 걸어와서 믿음직스러운 두 손을 혜자의 어깨에 얹었다. 생각보다 혜자씨는 냉정하군요.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커피 마시러. 혜자는 궁금했던 정미조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정여사는 점점 다리에 힘을 잃어 미국에 있는 자식들 곁으로 얼마 전에 가버렸다고 했다. 커피를 마시러 일주일에 한 번은 오겠어요. 책을 읽어주겠어요. 어떠세요? 남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혹시 미우라 아야꾸를 아세요? 빙점의 작가요. 영화로만 보았어요. 그 책을 읽어주시려고요? 아니요. 그 책은 이미 스토리를 아시니까 미우라 아야꾸의 다른 책을 읽어드릴게요. 처마 밑에 작은 새요. 도입부터 스릴이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수업료가 있는데 괜찮아요? 혜자는 책을 읽어주러 올 때 반찬을 만들어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소나 빨래도 해주고 싶었다. 얼마지요? 비싼가요? 일주일에 30분 읽는 동안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질문을 해도 안 되지요. 시간은 꼭 지키셔야 하고요. 제가 바쁜 사람이라서 두 번 올 수는 없어요. 한 달에 네 번 올 거예요. 10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다음 달부터 해요. 대신 책 선정은 항상 제가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남자의 집을 나오다가 혜자는 1층에서 들려오는 간드러진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교태가 잔뜩 묻어있는 소리였다. 시인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빙글에 웃으며 혜자는 철문을 열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숲길로 들어섰다.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와있었다. 막 여행에서 돌아온 듯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보름 만에 돌아온 것이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야.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아. 모험이 없다면 우린 이미 늙었다는 거야. 조금 젊을 때 헤어지자. 혜자는 남편이 비워졌다. 남편의 굳은 얼굴과 차분한 말투가 서류봉투를 내미는 부드러운 손에서는 아직도 청춘의 허세가 풍겨나왔다. 남편은 떠날 때 가져갔던 대형 트렁크를 그대로 밀고 돌아섰다. 집과 자동차는 경매로 넘어갈 것이다. 서류봉투 속에는 땅을 판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남편은 집을 나갔다. 혜자는 일어나서 아들 방으로 갔다. 창문을 통해 캐리어를 밀고 걸어가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혈관을 띠게 했던 낙엽 냄새가 나는 머리칼을 오른손가락으로 쓸어올리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다.